자 배틀 체이스워즈 나이트워 이름 좀 봐 할 때마다 까먹어 시작하기 전에 왜 화면이 안나오냐 아 나왔죠 자 시작합니다 오늘 일요일이구요 오늘을 어이 나 바뀌네 저번에 내부에서 껐는데 오늘을 엔딩을 보고 마무리를 짓고 싶거든요 게임을 꽤 오래 했고 이 게임을 그렇게 많이 오래 한건 아닌거 같은데 조회수가 개박살이 갑시다 이어서 갈 수 있네요 조회수가 굉장히 안나오기 때문에 빨리 사둔게임도 있구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고 싶네요 근데 이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넘긴다기보다는 아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있어도 다음 게임을 할 자유는 있기 때문에 뭐라는건지 빨리 가자 원래 이제 레벨이 킥이 밀려서 스킬을 사용해서 유리하게 싸웠었죠 지금 여기있는 스킬들로 하지만 이제 사냥을 하면서 레벨이 맞춰지면은 굳이 저걸 안써도 내 생각에는 전투가 깔끔하게 들어갈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없냐? 포인트 내가 안찍고 껐어? 쓰읍 혹시 그냥 아예 없는거였나? 아야야야야 어두워서 잘 모르겠어 뭐 간대까지는 책을 다 읽었겠죠? 읽고 껐겠죠? 마지막 라운드까지는 몬스터가 젠데있지도 않네 차라리 젠데있으면은 좀 레벨업을 해서 더 좀 정상적으로 싸울텐데 어중간하게 져서 밖으로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면 더 끔찍하니까 저쪽인가보다 어찌됐건 특성 포인트를 위해서 전부 책을 읽어야 되는데 굳이 필요이상으로 찾아다니진 않겠습니다 아...클났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이거 열어놓은것도 다쳤어 아 이거 오반데요? 꺼지시고 전에는 막 했는데 너무 그치기 해버려서 이젠 아니지 안되지 에.. 두개 동시에 되니? 잠깐만잠깐만 위치의 험이야 자 열어놓고 아 저는 열어놨던가 같은데 올라와 겁나머네 시작하자마자 진짜 근데 사실 여기 편집가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부터 길게 한 편 편집된 거 한 편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번화는 나올 것 같지도 않다 접어놔도 두 편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3분 나왔죠 3분 두 개를 묶었는데 4시간을 묶었는데 3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독 스토리가 없네 그냥 던전 들어가서 깨고 그게 다야 볼 게 없어 저기 막혀 있었지 여긴 적이 없으니까 유효절적하게 가야겠죠? 저기 아이템 있다 잠시만 이걸 안 먹어 어 뭐야 아이템 아니네?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었나? 발 덕에를 너무 재밌게 했더니 안중에 사라져버렸어 다음 맵으로 가자 다 잡았을 거 아냐 여기 여긴 뭐냐? 원래 뭐가 있었나? 몬스터가 있었나? 아 두 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다 다음 맵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했었네 하나하나 가봅시다 여기서 껐었던 것 같은데 읽고요 저기 이동하는 데 있네 섬유질에 흠뻑 스며든 이상한 유성물질을 보이는 오래된 두루마리이다 그러하다 관력 장갑 꺼치시고 모든 시리즈 읽으면 책을 줬었죠 특성을 올려준 책을 어 혼자 왔니? 혼자 왔으면은 혼나야지 버스트 세 개나 있는데 지금 모든 아군의 체력을 치유해주고요 야오야야야 혼자 혼자 회복하는 거 보소 도발하고 아 얘 강력이었나? 아 느리게 얼음폭발 얼음폭발을 버프해놔서 많이 늦어지죠? 한 대 정도만 맞는다고 보고 열심히 때려서 박살을 내버리겠어 이거 이번에 가드하면은 딱 되겠지? 수비를 하죠 혹시 모르니까 수비 때리고 한 대 정도만 딱 맞으면 되니까 얼음폭발 느리게 아 바로 때리려고 그러네 이 새끼 가충전 추가 필요 없잖아 매트릭스 한 번 해? 넌 좀 아껴두고 싶은데 난사할까? 매트릭스 한 번 하자 법사가 좀 아프겠는데? 야 군화 됐어 야 딜 좀 봐 미친 게임 다음 전 돌기 전에 죽이면 된다 이 턴수 나오 여기네 여기네 여깄네 20 데미지 전율의 철권 너도 힐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스킬 써야 돼 얼음창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때려 아 이거 아닌데 야 바로 때린다고? 아 버프 아 이런 여유지 힐을 한 바퀴 눌러도 되네 때리고 아 좋아 힐 힐 힐 대상 치유 대량 치유 모든 아군 치료 너는 너 치유할래? 어차피 펀치 한 방이면 가니까 얘는 때릴 필요가 없죠 도발하고요 법사 때리면 되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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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아 설마 안 빗나가겠지 이거 빗나감 없는 게 너무 좋아 스킬 안 쓰면은 아 그리고 다시 노래를 켰습니다 노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노래가 켜진 상태예요 이상한 게임이야 오지마 거대한 땅의 정령입니다 버스트 아까우니까 좀 쓰자 일단 때리고 가르기 아 저거 단일 기술이죠 도발 너가 써라 야 처음 쓴다 진짜 만화 채워주는 거 포크몽 벌렁벌렁 괜찮은데 회복량도 높고 야 제법인데 치유의 손길 쟤 이번에 쓰지 않을까 슬슬 수비하자 이게 횟수 방어라서 너무 좋다 턴 방어면 좀 아까울 것 같은데 맞을 때까지 무조건 한 번 방어해 주니까 겁나 좋아 어디 보자 자네는 철권 한 번 찍어주고요 미세를 한 번 찍어주고요 지면분쇠 강력기네 아 니가 내가 먼저다 이거 하자 아 때릴 걸 그랬나 때렸으면 잡았을라나 아 때리면 잡았었겠네 아이씨 내 심만화 오늘 일요일을 불태워서 다 깨고 말겠다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달려서 이거 엔딩 봅니다 아 이미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제가 발러스를 좀 어제 한 거를 좀 편집하느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 늦지 않았어 오늘 열심히 달리면 돼 길 세 군데 뚫어놓고 선택하라고 돼있네요 아래 먼저 갈까 아 배틀버스트 채우는 거야 괜찮네 썼으니까 여기는 막다른 길이고요 포인트가 있네요 저기 있다고 저 문 밖에 하나 아 야 웃기지마 아 진짜 이 개쓰레기야 그 칼 씹고 강전사 죽여야죠 너무 하는데 이거는 도트라서 아프겠지 배빵 넣어 배빵 넣고 가르기 넣고 바위 던져 바위 던져 버스 3단계가 너무 갖고 싶어 와 미친 탱킹력 미쳤나봐 진짜 좋아 흔들려졌고 간통탄 이번에 맞으면 안 되 잔아 이렇게 되어버리면 맞으면은 큰일 나잖아 전율 죽여야 된다 이번에 얼창 와 이거 시비 야야야 아 망했다 개망했다 잠깐만 14라고? 죽는 거 아니야? 응 살았어 독해제 안녕하세요 강전사 몇 턴이야 강전사만 잡으면 아 이거 500은 오반데 두 개 다음 맞으면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철권 때리고 아이씨 비폭을 때려서 먼저 때릴 수 있나? 비폭으로? 해보면 알겠지 뭐 백방 그렇지 15 아 버프 아 버프요 좋아요 아 백날 걸어 버프 죽었다 이게 안 죽는다고? 아 일단 버스트 아 도가 아프네 야 진짜 유용하다 세척되는 거 이건 미쳤어 어차피 법사 평소로 잡을 거니까 풀에 쳐서 실드라도 줘봐 그렇지 좋아 다음에 바로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도발할 걸 계속 광쳐놓고 지금 다늘기를 박아? 날렵한 녀석 못 잡을 거 아니야 가르기 좋아좋아 좋아 부활 아이템이 없습니다 부활 아이템이 없어요 아 끝에 산 나오지? 그리고 나오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석을 가져갑니다 오래 보관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아 이번 거 좀 위험한데 저 녀석 한 마리 정도면은 내 생각에 괜찮을 거 같은데? 좋아 추적자 알파야? 알파님이었어? 아 조짐이 안 좋다 오늘 좀 야 표식 세척하면 되죠? 아 표식 좋지 게이득이지 도발 느리게 만들고 아 이제는 완벽하게 태가 짜였다 세척 세척해 세척해 좋아 지금 이번에 방어를 하면은 얘가 스킬을 쓰면 일로 넘어갈 거 같잖아요? 스킬을 만약 쓴다 그러면은 다음 톤이 돌아오지만 평타는 그냥 나가겠죠? 평타 정도는 맞아도 되겠지 수비해야자 수비하자 혹시 모르니까 그럼 좋아 더 느리게 이중첩 40% 덱는 거 맞냐? 20%밖에 안 되는데 중첩이 돼도 손길 한번만 어루만져줘 쟤도 살아야지 아 광역이다 아 잠깐만 광역 저렇게 쓰는 놈이 어딨어 뭘 쓰길래 발톱남무? 발톱남무면은 단일기 아니야? 수비강타 때리자 그럼 수비강타 때리고 아 수비강탈 때리면은 다음 톤에 못 막네 평타를 때리면은 막을 수 있고 아 매우 빠릅니다 아 매우 빠름데도 못 막아 방어해야겠네요 아 때리고 방어하면 되겠다 어디 보자 자네는 이제 슬슬 화염질 넣어주고요 좋아좋아 방어하고 안전하게 가충전 잘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쉽게 싸우고 있어요 때리자 비전 미사일 들어와 들어와 오오오 야 잠깐만 얘 굉장하긴 하나 데미지가 와 방어 60% 지금 찍어놓은 상탠가 너? 그러면은 92.5% 감소된건데 30씩 박힌거야? 미친놈이네 진짜 저 아 너무 상도적 없잖아 진짜 미친놈이야 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 번 써볼까 어차피 이긴거 같은데 아 근데 너무 많긴 하다 쟤가 지금 단일기밖에 안쓰니까 수비강타 한 번 때려놔 먼저 철권 박자 자연의 관통탄 아 난 안쌌을걸 낸게 아직 2턴 그러면은 창 한 번 비폭보다 낫겠지? 333 엄청난 데미지 좋아좋아 아 진짜 너무 튼튼해 보스가 얘보다 쎄다는게 어이가 없다 레벨이 나보다 1밖에 안 높은데 아 가르기 표식 클린 아직 도발 남아있으니까 어디 보자 이거 때리고 다음 턴에 평타 평타는 한 번 상관없고 수비강타 얼폭 들어왔냐? 얼폭 한 턴 얼폭으로 가자 좋아 3스탯에 촉이야 안됐고 난사 버스 다쳤다 야 좋아좋아 화염볼트로 도트도 주고 아 비전 피해가 낫겠지? 평탄만 치면 잡는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깔끔해 너무 깔끔해 전투가 드럽게 길어가지고 진짜 끔찍하긴 한데 겸치 300 가까이 주네 이리와 이리와 도망갈데 없어 이리와 어디서 도망갈라 그래 늑대 늑대 인간이 왜 이러지 마는 거야 어 늑대 인간이 많이 있다 마흡이 있으면 찾을 수 있을까 아 나 오랜만에 해서 내용이 기억이 안 돼 이 동굴 내용이 뭐 별 내용이 아닐 테니까 여긴 광전사 하나랑 아 저기 뒤에 길이 좀 있네요 여기 먼저 열줘 은신이랑 일단 걸어놔 들어와 쓰고 그렇지 완벽해 완벽해 야 알파랑 칼라리아 아 큰일 났는데 잠깐만 이러면은 도트 박자 얘는 얘는 그게 없으니까 맞을 때마다 세지는 게 없으니까 염탄 이리 촉수물까지 쓰면 되겠네 익혀버려 익혀버려 어디보자 보호막 강습까지 써야되나 도발이나 하자 나대지말고 괜히 뒤지게 맞지말고 도발이나 합시다 알파는 딱히 뭐 없어도 되잖아 버스트 그럼 데미지도 넣죠 아 느리게 만들어주고 싶긴 한데 아 느리게 만들자 괜히 애매하게 각지지 말고 얼음폭발 느려져 느려져 어어 독이냐? 아 그 정도는 괜찮지 겐춘하지 해척해주고요 클린 어 저 녀석 턴 멀구만 법사한테 가겠네 쉴드가 철권이나 박아라 빨리 잡자 쟤 좀 버스트 아 뭔가 되게 약한거 같단 말이야 당검 뭐? 당검 난무 안되지 전사는 아껴놔야겠지? 보호해야되니까 뭐 할거야 아 바로 치네? 어쭈 좀 치는데 얘가 체력이 제일 낮아졌으니까 아이쿠 수비나 하자 자 자네는 손길을 주시게 자네는 어디보자 1턴 남았네 서리무냥 좋아좋아 아주 깔끔하구만 얼음 폭발 3 얼음 폭발 3 펑타만 아니면은 안 맞을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비강탈하자 방어력 증가 얼폭했고 불도 되어있고 휘저 미사일 아 저 불이 저 녀석 불이구나 로봇불 이거하고 극딜 넣어야지 극딜이야 좋아좋아 난무 다음 스킬 쓰고 난무까지 막을 수 있냐? 어 다음 스킬 쓰고 난무까지 막을 수 있네? 개 좋네 이거 해도 난무까지 막을 수 있네? 이거 해도 어차피 리턴이 아니잖아 보호해도 막을 수 있어? 보호해도 막을 수 있네? 보호가 빠르구나 보호하고요 자네는 비전까지 박았으니까 얼음창 자네는 그 시기 이 자연의 혜택 한번 줄까? 다음 턴이면 딱 죽겠다 동료를 데려와 건방지게 방어 몇이야 지금 42.5에다가 이거 한 100% 아냐 그럼? 아 중첩이 안되나 이렇게 분류가 돼있으니까? 아 때려 그럼 보여줘라 아 앙 노디디야 체력이 오히려 늘었어 씰등 까였지만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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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자 그렇지 할게 없는데 이제 넌 뭐 지금 뭐뭐 돼있어 수비강타는 차있고 이거 해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슬슬? 란사 얼창 먼저 쓸 수 있어? 먼저 쓸 수 있네? 어 죽은거 같은데? 음 잘가라 200 200은 바뀌겠지? 그렇지 야 진짜 너무 좋다 얼창 법사는 그냥 쎄 오 레벨업 도발2 특성 잠금 해제 와 도발2라고요? 와 도발2면 가져가야죠? 도발은 필수니까 도발캐니까 들어와 딱 들어와 너 다 초기화하고 새로 가자 어디 보자 아 뭐야 무슨 피해를 줘 피해 줬다가 쎄지면 어떡할라고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꺼지시구요 지구력 증가 선재방어 배기피우를 흡수하는 피해보로막을 아 이거 꺼지시고 치유효과가 증가합니다 이거다 이거랑 아 솔직히 이거 좀 갖고 싶은데 솔직히 가성비 생각하면 방어력 올려주는게 낫잖아 방어력이랑 어차피 회복은 수치가 고정돼있으니까 퍼센트를 올려주는게 아니고 받는 피해 감소 해피까지 필요할까? 어차피 1%인데 이렇게 가는게 낫겠다 와 이거 너무 좋다 미친듯이 세진다 천이백오 천이백오십팔 괴물이다 괴물 괴라는 물 좋아 책좀 읽을까? 야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특성 안좋? 늑대인간과 마주쳤다 다른 늑대인간들을 거대한 구덩이로 던져넣었다 다른 곳에서 강석을 찾아야된다 오케이 레벨업도 레벨업도 했으니까 이제 어느정도 괜찮지 않아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바퀴 돌아와 아 덤벼 거미가 혼자서 덤벼 15레벨이네 돌아가셔야겠구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정도면은 아 아 아 치명타였구나 그러면은 자극성 한개 앞으로 이제 무조건 선한개 써야겠다 아 도발투 했을때 받는 데미지 감소를 해주지 5%만 더 줬어도 얼마나 내가 고마웠을까 뭐 지금도 쎄니까 뭐냐 이거 기절합니다 웃기고 있네 클린 세탁기야 세탁기 오늘부터 세탁 잘해 초바이랑 다르게 쓸 때도 많고 비전미사일 아파서 비명을 지르죠 어차피 강할게 없잖아 쎄 오호 먼저 죽일 수 있나 먼저 못 때리네 요 비전 그냥 박아야겠다 먹이 공급 어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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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법사님 해내셨어 너무 좋다 갓 법사님 이게 게임이지 저쪽길로 한번 가볼까 아 저기 저기 문이 여기구나 이상한거 있네 여긴 뭐야 그러면은 이게 뭐임? 아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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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어두워 진짜 밝히는거 아이템도 없고 템페스트 목걸이랑 템페스트 추가 피해 야아 법사님 좋아 템페스트 데미지 두 배 이상 올라가네 신속이 떨어지고 치명타 올라가고 아 좋아 야 이거 이제 딜의 급이 다르다 좀 약했는데 난사 부시돌 이정돈 나와줘야지 딜 박을라면 이제 그냥 싸워도 이기겠는데 덤벼 강전사님 배빵 박아주고요 아 맞다 그거 해야되는데 안개 아 뭐 이제 상관없겠지 어떻게 어차피 강역 때리니까 광치니까 뭐 할 필요도 없잖아 잽 때려 다음 톤에 그거나 해야겠다 강역해주는거 얼음 야 뭐 벌써 때려 턴 턴 밀려있는것 좀 봐 딜을 받고 도트는 괜히 세지니까 수비 한번 해주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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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진 난사를 때려보자고 자기도 얼음창 한번 때려보시고 다음에 평타만 안 때리면 어떻게 되겠는데 잡겠는데 그냥 어 잡은거 같은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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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잡았다 잘가라 10이 남았다 이게 너무 깔끔하잖아? 저거 한마리한테 고생했던게 윽그제 같은데 몇분 전이었지 마방진가 같은건 꺼지시고 센거 없나? 얘는 지금 너무 최적화 잘되있다 솔직히 말해서 얘는 진짜 거를타선이 없다 확률증가에 데미지증가 확률증가 공격력증가 너무 좋아 많아 보충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야 뭐야 빠져 아 솔직히 이것도 개사기긴 한데 이게 좀 선 넘네 아 회복하면 상태상 제거 야 이거 좋다 과거 강력회복 쓰면은 독 무조건 제거되는거 아니야 와 이거 개좋은데? 하지만 힐러가 있으니까 30회까지 중첩이라니 불을 2 턴 안에 30회를 넣을 수가 있어? 마나 부충 좋습니다 과충전 있으면 좋죠 마나 살수 있으니까 왜 평타가 워낙 세긴 한데 그래도 마나 보다 세겠어 가고일에 머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머리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한쪽 눈이 사라져있다 케이틀린과 젤 켈리 뜻이 같은 자매 하나의 하나는 숲을 사랑했고 하나는 바다를 사랑했네 숲과 바다 루비는 붉은색이고 이건 자주색이고 이건 초록색이잖아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다 한 명은 바다고 바다 사랑하는 놈이 이제 사파이어 같은 색깔 에메랄드겠지 숲을 사랑하니까 세차게 무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마 어 뭐야 보스전이 안돼 아이템이구나 좋아 아이템은 좋아 책 읽어야 되거든요 특성 먹을라면 아싸 아 뭐야 못입는거잖아 어 입는거 내꺼네 방어력 아 공격력 감소 뭐임 야 그래서 방어력 53 물려주면 입어야겠지 아냐 탱커가 있는데 딜이 최고지 솔직히 말해서 탱커님이 계시는데 지금 많아도 이제 짱짱해질텐데 무슨 탱이야 권리가 다 막아줄거기 때문에 권리비 있습니다 보호막은 쓰고 빨리 끝내야겠다 돌아가면 되네요 혹시 위에 길 있었나? 저기 한빡이 도는 길에? 이리와봐 어 없네 포인트 찍어주고 야 저기 있을 때 안 든다고? 저기 어딨어 이거 애매하게 보스만 넣었다가 보스가 나보다 세면은 못 이거든요? 잠몹 서리를 해줘야 됩니다 겸치 캡슐들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야 다음 여기야 또 되냐? 휴감 음 저기 뭐 있다 통같은거 일단 이 녀석부터 사다리도 있네? 사다리 아니구나 어 맵지도랑 아 맵지도를 이제 좀 게임 다 깼는데? 아 너무 나와봐 그렇지 한 명 정도면 그냥 싸우지 알파 아 이제 알파가 15레벨짜리가 나왔네 아 이놈은 그냥 선팡치겠다 야 이거 얼음 안 걸었는데 느리네 이제 얼음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척부터 해주고요 9니까 두 대만 때려도 18인거 아니야 얼음 안개 안개 그렇지 안개 평타 평타 스킬 이러면은 소모가 없네 다음 턴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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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구만 도발 그냥 가요끼도 없고 그렇지 발톱남무네 아이씨 자연 혜택 해야겠다 이건 방어하고 버티.. 버.. 버틸만 하겠지? 얼창 비폭 얼창 얼창 비폭 이야 세긴 엄청 세네 70% 감소인데 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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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철권 표식 만화 써가지고 그냥 얼창 한번 더 꽂아야겠다 이야아 600데미지 이제 알파도 상대 안되고 거미가 낫겠지 거미가 낫겠지 잡을거면은 아싸리 애부터 잡을까? 들어와 어 저기 뭐있네? 아이씨 내가 버스트 써야겠다 아이씨 야 무기 하나 바꿨다고 버스트 26씩 박혀? 이게 데미지지 칼날 공개됐죠 지금 표식 바르고 일단은 느리게 해주는 것부터 야 바로 친다고? 도발 아 당검이네? 하긴 이젠 다 당검이지 무기가 당검 밖에 없는데 자극하고 비전하고 죽이자 아 다음 턴 뭐야 아 이제 공격 턴이네 아이 그 방어해야겠.. 아이씨 애매한데 지금 아 방어해야겠다 애매하다 지금 둘이다 그렇지 너가 지금 걸려있구나 가르기 도발해서 못 때리잖아 가.. 해봤자 음.. 펀치한테 때리자 가르기 지금 딱 창 쓰면은 킬각인데 창 쓰기 전에 쏘잖아 빠른거 써야겠네 그럼 빠른거 써야겠네 그럼 대상의 상처를 회복해줍니다 이걸로 잡자 ンド격 에이이씨 아이 또 쏴야 됐네 이거 아직 냉기 걸려있고 발톱담무네 발톱담무라고? 보호막 보호막 아군에게 보호막을 준다 매우 빠른 보호막 받아라 괜히 죽겠다 이거 방어도 안되있는데 아 도발도 안되있네? 헤에에에에에 흐헙 거.. 야 진거 아니야? 일단 도발하고 와.. 이걸? 마kay 마비 다써야겠는데 이정도면 버스턴 됐고 비전폭발 쓰자 아 수비 강타 때려 아 가름신예음 이게 혐읜데? 야 뭐야 알파일격이야? 알파일격 정도는 문제없지 방어나 해 아, 추절 뭐야? 어 있어 세척, 세척 아군의 모든 상태 이상을 제거합니다 세척 깔끔 수비 강타랑 도발돼 있는 상태고 할 게 없네 평탄 때려라 굳이 방어 안 해도 되잖아 아, 방어 해야겠다 또 모르지 또 그렇지 아유, 오늘 잘 맞추는데? 오늘 가채 좀 하는데? 어둠폭발 도발 아, 이거 도발 아직 안 풀렸네? 아, 이럼 수비 강타나 쳐두자 아, 좋아 좋아 이거 아, 세척에 쓰는 거 진짜 아깝다 야, 그냥 얼음창이나 먹어 세척이야, 방어나 해 와, 겁나 센 것 봐 철권 철권 야, 얼창 야야, 노가드야 서로 죽이는 거야 다음 평타로 잡는다 그렇지 깔끔하죠 야, 89는 박을 수 있지 법사인데? 비전미사일 그렇지 야, 힘들었다 도발 관리 못하면 순식간해지네 어디 이제, 저 로봇 거 볼까요? 사실 우리 파티의 핵심이거든 이제 제일 하는 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 능력, 서브 능력이 너무 좋아서 가장 쓸만하거든요, 의외로 보자 치유력 치유력이 20% 증가합니다 야, 미쳤죠? 자인의 택은 됐고 잘 안 쓰니까 치유의 손길로 받는 동안 모든 피해 감소 5%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이게 진짜다 이거 손길이 가성비가 엄청 좋은 스킬인데 좋아, 철권은 그럼 철권, 철권은 좀 애매한데? 철권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쓸만할 것 같은데 너무 포인트가 비싸다 신속 증가 6포인트 치유력과 신속 6자리 하나 하면 좋겠는데? 아, 애매하네 아, 이거는 유지 스킬 있잖아 필요 없는데? 아, 세척을 할까? 아, 세척이랑 철권 둘 중 하나인데 솔직히 완전히 힐로 돌릴 거면 철권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연타 치는 적한테 좋은 거고 이거는 그냥 이제 상태 이상이 좋은 거고 아, 세척은 좀 너무 안 쓸 때도 있으니까 철권으로 해야겠다 철권을 안 쓸만한 적 만나도 어떻게든 억지 쓸 수 있으니까 아,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아군에게 치조를 해준다 첫 턴에 배 질 수 있네 좋아 부시돌 부시돌 책 좀 없냐?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혼자와 혼자와 이걸로 재생 이걸로 재생 16레벨 거미 아, 좋아 좋아 안개 야, 쟤 바로 칠라 그러네 바로 붉은색 띄우네 거미줄 사격 얼음 폭발 자네는 도발이나 하시게 아빠에게 배운 도발 해척 해주고 딜은 법사가 넣고 힐러는 힐이나 해라 힐이나 해, 힐이나 방어해 손길 아,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버티겠지? 어허 어허 야, 회복량 좀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책도 있구만? 와, 상자 세 개째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하나도 안 나와 새 노트를 구해야겠다 뭐 나왔어? 빨리 나와봐 두 개 나왔다 아, 권총 나왔네 지금 못 주고 어차피 야, 이거 뭔데 이렇게 올려주냐? 회피 회피 안 해, 필요 없어 아... 너는 못 끼고 있는데 안 끼고 있구나 아, 쟤 주면 되겠다 야, 데미지 제대로 올라가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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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님, 법사님이 해주실 거야 들어와 거미줄 사격 자극성 안개 추가는 없나? 저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딜러 철권 한 번? 철권 한 번? 아 그렇지, 그렇지 얼창 라 안 나와 우 STAR 이야, 과부하가 남아 돈다 이젠 너무 좋다 법사가 너무 사기다 진짜 아 보스전은 아니겠지? 보스전은 안 돼 느낌이 딱 보스전인데? 저기 파이밍 해야 되는데 아직 책을 달성을 하나도 못 시켰는데 책이다 됐다 그렇지 이거지 좋습니다 낚시 포인트랑 아 여기 막 다른 길이네? 다음 뭐야 아 자꾸 여자 것만 나와 야 70까지 올렸죠? 치명타? 법사님은? 야 법사님도 개이득이네 아 법사님 이런 끼고 있었어? 아 실망입니다 야 이거 감당 안 되겠는데 법사? 믿을 수가 없는 강함인데 이제 길 없는 거 맞나? 아 맞나 보다 저기 보스네 지도가 있었네 법사님 믿습니다 얼창으로 그냥 다 꼬챙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건 뭐야 뭐야 아 왜 그래 뭐야 이건 뭐야 아 이게 뭔데 함정 해제 같은 건가? 아 몰라 아 몰라 가자 책을 그때 두 방 가면 다 나오겠지? 레벨이 붙어서 이제는 너무 안정적이다 싸움이 아 아 야 이게 안 됐다고? 아 아 저거 함정이네 밝혀놓고 가는 거네 야 이거 진짜 깡패다 개깡패야 밝혀놓고 눌러서 와 이거 심한데요 보호막 써야겠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거냐 그냥 씻고 가면 되는거 아니야 보호막 쓰고 보호막 으흐 으흐 아 그만해 이 정도 하면 됐잖아 저기 책있다 저기 가운데 불도 있네 대충 알 것 같다 내가 야명 찍은걸 알고 이렇게 연맹이겠다 이거지 기억해두겠네 아 대충 걸어갔는데 안 부딪혔어 운으로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 살짝 빛나는 적인가 바닥에 안 보여 시커메서 아 몰라 몰라 야 책 한 것만 줘 아 길이 아니었네 와 멋있다 비슷한 던전 또 만들어 놓아놓고 이것도 마지막에 멋있게 해가지고 다 갈무리 하려는 거지 이게 쇼콧인가 보다 와 진짜 악톡하다 너희도 진짜 물량 없냐 아 맞다 보전 전에 회복시켜주지 믿고 있었습니다 올라오세요 깔끔하게 딱 먹고 가면 되겠네 깔끔하게 딱 먹고 가면 되겠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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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지식의 책 이거는 이제 법사 주자 아싸 법사 두개다 이제 미부에 마오베 집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것은 모험가들의 운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에 있는 무죄의 카드를 붙고 그 의미의 당시 축복을 내려줍니다 내려줘봐 기저귀 카드가 어 유지해봐 유지해봐 받는 모든 피해가 25% 증가합니다 장난하냐? 해제해 보스전이야 미친게임아 보스전이야 보스전 제발 누군가 나와라 아 아 웃기지마 진짜 야 세턴이면은 게임 끝나 보스전에서 지고 처음부터 승강기 믿음직스럽지 못하는데 강산 이야기를 들었어 강부도 투신하던 곳이야 여기 투신을 강요받았어 문제 없을거야 아 웃기지마 이상한 이상한 느낌이 막 들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노데미지 어 노데미지 디그찾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 돌가죽 약병 이거 먹으면 풀어주면 좋겠다 나도 어 풀어줬어 진짜 풀어줬어 야 대박 음 이러면 끝났지 4레벨이면은 비벼질 것 같은데 독렙 아닐까 보스랑 일 낫거나 아 일 낮으면 지는데 솔직히 보스는 레벨 밸런스 칼같이 맞춰놔서 진짜 잘 만들었는데 뭔가 노잼이야 좀 게임이 재미 켜면 또 재밌어 재미 이 곳은 잘못된다 냄새가 더 나은 것 같아 아 아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야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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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또 슬라임이냐 하 하 아 이러지마 진짜 참 야 재활용 정도껏 해 다크솔 이렇게 많이 안 썼어 하 어이없네 진짜 야 이거 앵간히 해야지 아 아 이거 큰일났는데 일단 일단 안개 박고 아 레벨 내가 더 높네 아 랩직로 각인가 아 아 바로 때린다 못쓰는데 일단 하기전에 네 턴이 있긴 한데 그럼 도발을 걸고 체력이 많으니까 그거 써야겠다 광역을 아마 뭐 그 공격이겠죠? 광역이겠죠? 아 느리게 만들구요 어 체력 3000 아 너는 저식이 혜택하면 뒤네 잘 생각해 가이아 철권 찍었으니 가이아 철권 써 그냥 어 너는 수비 걸어줘 아 씨 야 비전 몰라 배째 아 웃기지마 버스터야 무슨 이 새끼 선 넘네 야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빨라 얘 아 씨 어 근데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네 또 그렇게 뭐 미친 그건 아니야 야 나 혹시 회복 반감 붙어있나? 아 그런 것도 없고 세척 됐고 와 너 바루냐? 자연 혜택 써나? 가이아 철권 썼나? 가이아 이게 가이아인가? 그러면은 아 씨 아 난사해 배째 꺼져 뭐 할라 그러는데 오염된 타액 도발함 방어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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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이겠지 저렇게 빨리 때리는데 그치 역시 나야 야 야 다 풀렸네 수비 걸어 혹시 모르니까 저거 단일기고 아 근데 진짜 애매하게 걸렸네 어차피 단일기 맞아서 독 걸릴거면 독 피.. 아 독을 빼줘야되나 내가 한번? 안개나 해 야 딜 꽂아 욕란 못한다 아 얘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뭔가 좀 애매한데 잠깐만 아 야 수비 강타 한번 때려 야아 저게 데미지지 야 왜 턴 왜 이렇게 잘 돌아와 뭐야 에? 세척 해주고 세척 해주고 다음에 바위 던지자 어 삼백 대상 삼백 회복 보호막 이게 낫겠다 지금 다 풀렸네 쟤 너는 도발 무조건 해야되고 아 기절 걸자 기절 걸고 도발해 좋아 좋아 저거 죽여 너 도발한거 아니었냐? 아 아 맞다 맞다 그거 했지? 기절 시켰지 아 정신 안 차려 아 큰일 났다 대량 회복 아 먼저 되네 작성 안개 아 너무 빡센데 야 겁나 회복 많이 돼 풀피아 아 그거 하지마 아 무슨 기절이 두명이 걸려 아니잖아 전철로 못 잡네 도발 걸려있으니까 방어를 하자 애매하게 하지 말고 좋아 좋아 방어 잘 한 것 같다 아 이게 뭔 기술이지? 그냥 무는 거겠지? 가르기 걸렸다 어 버틸만 해 버틸만 해 버틸만 해 아이 추척해 좋아 좋아 독 지금이다 지금이 때다 좋은 세척이야 도발 걸고 아 안정적인데? 앵간이 불어 진짜 열 받으니까 한기 걸렸잖아 법사 턴 더럽게 안 돌아와 제일 중요한 앤데 이거 버스터 아껴놔야겠지? 자연 혜택을 쓰는 건 좀 거시게 하고 140 피해 죽여야 되는데 하나 이거 하면 죽지 않을까? 너는 느리게 해줘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빨리 늦어져 그렇지 아 이러면 안정감이 확살져 이번에 강형맞으면 로봇 죽거든요? 아니요? 강하게 나올 타이밍이 아니긴 하다 이러면은 그냥 그거 해야겠다 후려치기 그 정도로 아이 기절은 뭐야 아아 비포 기절 좋아 야 대박 기절을 보고 쓴 건긴 한데 너무 잘 떴다 이건 진짜 이거는 이제 가부하죠 아 그거 탈걸 전체 회복 비전미사일로 한턴 기절했는데 이렇게 여유 생겨? 야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아 분열 쓰읍 분열 정도는 뭐 이번에는 와 작아졌네 제가 보스가 분열해서 이번에 어우 이거 잘 만들었어 섬세해 무슨 의미가 있냐만은 가디언 철권 덩어리한테 그렇지 얼폭 이제 니가 먼저야 와 뭔가 센 거 쓰려고 그러는데 방어나 해 예스 이제 보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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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내줘라 보내줘 보내줘 이제 물지마 그만 물어 열받어 그렇지 그렇지 보내줘라 그렇지 잘 가시고 버스트로 힐 해야지 예이 와 진짜 너무 졸열하다 캐릭터가 힐러가 둘이니까 죽지도 않고 전투만 길어져 출혈 아 출혈 오반데요 근데 안정감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지 뭐 이기는게 중요하지 뭐 야 겁나 세 딜 진짜 아 보스전인데 풀피아 와 랩칭노 저게 있는게 망자의 심정이구만 저기 있는게 망자의 심정이구만 딱 처리해버리자고 전설의 보물상자 열어 와 좋다 탱킹 올라간다 와 좋은데 됐다 이제 집에 보내주세요 아 아 주말이라 탱길지 모르니까 한번 녹화 끊고 가죠 뭐야 아 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이 게임을 저세 저세 전승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너 이제 지나가실거냐 아이씨 지금 레벨업이 어우야 레벨 차이나는데 근데 안 보내줘 나를 건방지게 나 여기서 마법 다 쏟아붓고 산숨 자야겠다 다 쏟아붓어 난사해 아 광전사 있네 아 광전사 있어도 이기지 솔직히 이제 때가 어느 때인데 화염폭풍 써 다 먼지로 만들어버려 겁나 느려나 아 하필 지금 때리네 아우 깜찍하다 데미지 예이 자 죽는거야 법사님이야 와 둘다 죽었어 소름 죽여 어우 제법이잖아 한 대 맞아야 되네. 한 대 맞지 뭐. 너는, 너는 어떻게 되냐? 너도 미치냐? 뻥! 예쓰! 달달하고요? 어, 경험치 많이 준다? 레벨치 이렇게 나는데? 한숨 자서 스킬 쓸 수 있는 횟수를 회복해 둬야겠어.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다른 멤버 아이템 다 팔아도 되겠지? 아저씨 노려보는 거야. 다른 멤버 아이템 다 팔아도 되겠지? 관심 없구요? 지금 뭘 업그레 줘야 되려나? 너를 업그레 줄까? 문을 닫아주세요. 아, 책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 말자. 나 팔아. 아, 이거 해도 되겠구나. 돈이 많네, 지금. 팔아봐. 어디보자. 어디보자. 돌가죽 약병.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저, 은근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아직, 아직은 모르겠다. 좀 싸게 판다거나 그런 거 없냐?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별로 안 비싸네, 약이 이제. 30원이랑 29원, 211. 별 차이도 없는 걸 뭐 이렇게 따로 불려서 파는 거니? 아, 이건 이제 무한으로 살 수 있는 양인가? 아니, 아닌데? 아, 그냥 맛있어 넣었나 보다. 내놔. 아, 지금 무게 제한도 없잖아. 만화 약병 필요할까? 만화 약병 줘봐. 부활 약병은 있어야죠. 좋아요. 이거 너무 상점 대충 만든 거 아니냐? 어, 캐스트다. 뭔데? 뭐 하는데? 아, 재료? 훈련. 난 할 수 있어요. 태양의 검. 어? 걸리 궁극기 풀렸어. 골렘. 리셀러토 수십 마리를 잡아야 돼. 아, 예. 아, 개새끼. 너무하네, 이거. 사냥은? 뭐 한 거 없냐? 아, 슬라임만 있는 것 같아, 게임이. 내려갑시다. 이제 내게 적수는 없다. 이 조합은 이제 레벨이 나보다 하나가 더 높아도 이길 수 있는 조합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강함이야. 빠르다 덤비라 그래. 야, 웹이 되게 넓긴 하다. 여기랑 여기 다 돌았으니까 여기랑... 아, 일로 가면 여기가 해방되겠구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오늘 안에 못 기겠는데? 게임이 기네? 접근하자. 저기요! 감염맨! 뭐였지? 왕자의 심장의 힘이야. 같은 것 같으면 다른 세상이야. 정말 이상해. 강력한 에너지가 감지돼. 어딨어. 아, 진짜 플레이 타임 길다. 던전... 깨던 거 깨는데 한 시간 걸린 거야, 나? 아, 진짜 미쳤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아이템이다. 딜이 중요하네. 딜이 높아야지 꼴 좀 빨겠어. 지금 2대 딜러가 둘 다 빠져있는데... 아, 그렇다고 또 힐을 빼면은 내가 또 레벨로 가다를 해야돼서... 힐러... 한 명 빠진 상태로 엔딩 볼라면은 계속 이제 레벨을 해서 내가 레벨이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보스보다. 아주 역겨운데? 유령 재킷. 뭐케 많이 주니? 뭐니? 뭐니? 와... 미쳤나봐. 뭐 어디로 가야돼? 절로 가야돼? 문 열고 가야돼, 중앙? 뭐 절로 가는 건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한 거야. 열어줘. 아, 저거구나. 레벨. 아, 눈 아파. 벽. 비기비기, 길 열어! 지역을 떠나겠습니다. 디스트라... 얼마나 오래 걸릴까? 제 army는 죽을까?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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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검은 마녀죠? 아이고 아, 설마 다음 맵에 있는 상점이 열리고 이제 갈 일 없는 건 아니겠지? 아... 아, 레벨 제한 무기가 있... 무... 아, 레벨 제한 때문에 전설템 먹어도 레벨 제한해서 쓰레기 된다고요?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예전에 보더랜드도 그랬었죠. 약간 이제 핵앤슬래시 같기도 하고 처음에 아이템 먹었을 때 그 감동 그런 걸 쭉 끌고 가고 싶은데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파밍하는데 오래 걸리고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싱글 게임인데 아이템 능력은 고정이고 캐릭터만 세지면 좋을텐데 그리고 아이템의 다양성을 늘려서 아... 저 새끼 저거... 숨어있네? 강엽기를 막고 싶다 이거지? 보여줘라 안개 지금 회놓은 상태구나 난사해 방어 법사님! 점화 좋습니다 아유 깜찍하죠 데미지 그냥 아 너무 좋다 근데 조합이 이거 내가 딜러를 넣고 싶은데 조합의 안정성이 차원이 달라 아 애초에 소비템이 필요 없을 정도야 안정감이 딜도 꽤 잘 나오고 뭐 딜이 솔직히 딜러 조합보다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너무 좋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보더랜드 3 나왔다 그랬는데 스팀판으로 안 나왔죠 아 나 그것 좀 할라 그러는데 스팀판으로 안내는거야 아 나 3단계 스킬있지? 보자 복수자 아 아직 못쓰네 버스트가 안찾네 아 아 평타 때려버렸다 뭐냐 대체 아라무스의 힘 아빠 파워네 적을 난타하여 와 와 단일 데미지야 관통 피해네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여유 있을 때 빨리 끝내기 용으로 쓰면 되겠다 보더랜드 3를 할까 하는데 여담이전 2가 오스텔리아의 그 회사에 걸려서 어 이상한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2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2를 조만간에 한 번 더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고 할 걸 그랬나 보더랜드 재밌게 했는데 내가 FPS게임은 안좋았는데 재밌게 했거든요 디에시키트 한 번도 못 써봤네 치유해주고요 자네는 창 던지고요 야 너 은근 빠르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왜 니가 먼저 돌아온거지 어차피 이건 잡았잖아 근데 얼창보다 딜이 더 나올까 가요 얼창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점점 얼창이 괴물이 되고 있는데 삼버스트가 얼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너무 감동적이야 얼창은 진짜 감동사 하겠어 나 마을에서 자고 온거 맞나 보풀에 오른쪽 모용 해골 그리고 부활 포션까지 좋습니다 뭔데 이렇게 다 올려주냐 추가피 60 이거는 로봇 줘야겠다 난 해피는 뭔가 믿을 수가 없어서 좋아 유물 포인트로 살걸 특성이나 다 먹어야 되나 저런거 귀찮은데 나 제작 같은 거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거든요 가능하면 와 여기네 놀랐어? 데스트라가 여기 있어 데스트라가 여기 있어 다음 단계를 가기 전에 얘기 좀 해줘 베르스? 베르스 흡혈기온 줄 변한 마옵사 괴물이야 오늘 갑자기 사라졌었는데 우리는 베르스와 그들의 종류까지 사냥해왔어 베르스는 불멸자야 그리고 데스트라가 알고 있을거야 네 다 됐다 ый 퍼스마자 icias ц 어디 need try чит 바꿉시다 폐 fazendo атели 그리고 어디보자 너도 뭐 끼고 있네 아이템을 다 끼고 있나보다 뭐 끼고 있어야지 어떻게 내용이 되니까 특성 좀 보자 35포인트 그림자 변환 헬피율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뭐 딜러겠죠 혈액 치유도 있나 보네 스킬 좀 볼까 와 얘 약간 그쪽이네 딥다크한 능력이네 와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데미지 왜 이래 딜 쪽으로 쫙 줘보죠 써봐야 알 것 같고 치명타악률 증가 너 왜 방어력이 올라가냐 공격인데 실현중 공격에 적중당하면 공격자에게 적중한 공격당 10의 피해를 줍니다 야 좋다 공격력 와 좋은데 너가 안 맞을 거 아니야 어차피 맞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 채책 피해가 3점 증가합니다 그림자 채책이 뭐 주기술인가 저게 왜 이렇게 많아 아 평타네 아 공격력 증가가 붙어있네 좋네 이건 나중에 보고 특성에서 크리티컬 확률 증가 치명타 적중하면 추가 데미지 아 보호막 쪽은 좀 안 내키는데 신속 증가 아 신속을 올려야겠다 이걸 빼고 아 좋아 이렇게 하죠 알로몬드 힐러 계열이에요 한번 싸워보죠 뭐 일단 특성은 딜로 갔으니까 아 너 왜 앞에 있어 탱커도 아닌게 볼까 250의 피해를 주고 즉신에 한 액션 동안 공격력이 30% 증가합니다 남은 체력 10% 아 체력을 만화로 다음부터는까지 받는 피해 감소하고 와 이거 엄청 쎄보인다 뭔가 와 230? 잠깐만 너무 쎈거 아니냐? 와 너무 쎈거 아니야? 230이면? 와 너 아프겠다 야 능력좀 보자 매우 빠름 아 이거는 이제 보호막 걸어주고 때린 놈을 아프게 하는 거네 알로몬 탱커라고요? 아 그래요? 항세사효과 제거하고 오 제거하면 데미지가 올라가 아군에게 즉시 오 치유를 하고 보호막으로 해준다 빠른 치유 모든 악원 치유하고 모든 악원 치유하고 초과하면 보호막이 된다 야 평타보다 약해 데미지가 아 그냥 점화 상태면 치명타 데미지를 준다 와 이건 나도 아픈 거네? 이거 쓰면 언제 때리는데 어 쟤 전에 때리네 서버 한 번 너는 다음 턴에 잡을 수 있냐? 때려서 한번 얼창까지 꽂아봐 잡을 수 있겠지? 얼창으로 잡는 경우만 아니면은 어 딱이다 보여줘봐 와 얼창급이네 데미지 버프 걸긴 했지만 어 알로몬이 레벨이 나보다 높네 한번만 더 보자 알로몬 한번 그거를 정하고 보고 그... 뭐야 그거 있잖아요 그... 뭐였지 그 이름? 버스트를 보고 쓸지 말 정하죠 버스트를 중요하니까 모든 영웅의 공격력이 30% 증가합니다 해제되지 않으면 전투되네 증가 오 야 체대 체력이 5% 잃어 와... 체력 뺏어오는 거네 재밌는 게 많네 이거 좀... 이거 쓸까? 어디 보자 아 일단은 평타 때려 아 너무 데미지가 세다 근데 감동적인데? 내가 탱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야 이거 쓰면 되잖아 데미지가 이렇게 센데 강화하고 아 넌 그냥 탱킹만 해 적당히 느리게 만들고 아 왜 그걸 썼니? 방어해 넌 그냥 방어만 해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체력을 좀 해둘까? 지금 상황에서 암흑치요 와 체력 회복량이 엄청나다 방어는 하고 있어 너도 해 와 왜 이렇게 능력이 세지? 600회복 400회복 풀필 한턴 졌는데 와 너무 쎈데? 야 딜탱이 탱은 그러셔도 딜이랑 힐이 다 되네? 아 법사다 법사 딱 느낌이 로봇은 상태 이상 제거가 없나 근데? 아 상태 이상 제거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 뭐냐 지금 법사가? 20씩 소모를 하니까 신속 세척이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버스트를 광역으로 세척하는게 있어서 아 이 조합으로 일단 좀 하자 세네 재밌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못 들어오거든요 로봇이? 못 끼거든요 아 여기 깨야되네? 아 둘 다 힐러에요 지금 저 가면 쓴 애랑 법사랑 둘 다 힐러입니다 약간 암흑사재같이 생겼어 약간 암흑사재같이 생겼어 둔기에 방패에 탱커도 있고 확실하게 딜 넣을 만큼만 딱 지탱해주면 되겠다 얘네 역할은 데드워치라 방법은 딱 하나지 유물찾기 아 나 이제 책도 됐고 그냥 깨고 싶은데 귀찮은데? 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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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 흑, 흑, 흑 너무 많이 했어 게임 예, 빨리 가자 빨리빨리 재능하자 빨리빨리 재능하자 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책은 예의상 읽어주겠습니다 내용은 관심 없구요 열어 아야야야야야야야 고음아 걸었고 아 출혈 있네 나 와 근데 체력 진짜 많다 제일 많네 여기서 레벨... 레벨이 잠깐만 21이라고? 나보다 5가 높은 거야? 왜? 근데 저 공격력 감소 뭐야? 아 니 공격력 감소하는 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봤나? 아 잠깐만 저럼 좀 애매한데? 헤엑 1 액션 동안 공격력이 30% 증가한다며 증가한다고 써 있는데 왜 감소를 해요? 너 뭐야 정체가 데미지 이렇게나자 뭐야 너 뭐야 장난하는 거야? 빠르고 강력한 기술 없니? 야 치유가 굉장히 빠르다 도발하네 한초 데미지 감소가 돼있으니까 왜 돼있는지 몰라도 방어하고 너가 책임지고 쟤부터 죽이도록 데미지는 절요하네 아직 뭐한거야? 와 진짜 힐 그 자체 사제다 그냥 사제 능력이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죽일 준비나 해 버스 아직 아껴둡니다 사실 까먹었어요 쓰는거 뭐 어쩌겠습니까 까먹은거를 수확자 보여줘라 스킬 어흐óóóóhh 괜찮아 보인다 아닌가 음 잘 가고 법사가 좀 편하다 좀 애매하다 뭔가 이거 한번 써봐 봉지인가 걸어놓고 아 너 왜 이렇게 빨라져 도발 엘드리치 엘드리치 안써 뭐 한 명 남았는데 엘드리치야 한 턴 동안 추가 데미지고 황폐해 그럼 방어 점화 걸어놔 또 굴러간다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제가 17 자리가 굴러갈 것 같은데 덱이 하 하죠 그냥 신캐릭도 봐야죠 로봇은 처음부터 봤으니까 주인공도 아닌 놈을 로봇 스킬이 뭐야 근데 아 미친놈아 쓰란 얘기 아니었잖아 아 데미지 입는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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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괜찮은데 저거 스킬 꿀 좀 빨겠는데 데미지 괜찮다 와 왜 이렇게 세냐 어 스켈레톤은 센 건가 사제 같은 거라서 왜 이렇게 세보이지 잠깐만 너 저 스킬 저 스킬 데미지인 건 알겠는데 이 스킬은 뭐야 아 파티는 치유해주고 동료는 적은 공격해 그렇구만 망자 부활 일단 깹시다 솔직히 뭐 죽어도 레벨업은 하니까 이 멤버로 가죠 어차피 확실하게 정해서 왜냐면은 이게 같은 거 계속 보면 너무 노잼이니까 주인공은 안 바꿀 거고 주인공은 사실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데 주인공은 있어야겠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은 싸워야지 이렇게 하자 황폐 써 너는 수비 걸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수비로 아 이렇게 하자 저거 죽이면 인정이다 솔직히 저 체력 오우와아 오우야 잠깐만 어썸하긴 한데 솔직히 10배야 10배의 평타 탱커 평타 10배야 탄약이 빨라서 진행도 빠르고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네 검진 안걸렸고 뭐야 느려지는 건가 그냥 예 어차피 박지는 그거 할 거니까 하이필 너 도발하고 저 살 좀 익숙해져야 될 텐데 이거 방패 들고 있는 방패 들고 앞에 있는 놈이 탱커가 아니라는 거에 익숙해져야 될 텐데 야아 죽여 이거 맞춰서 아 죽겠지 저 정도면은 법규 아 버티네 자식 아 뭐야 그건 아니지 장난치지마 형 그냥 방어만 해 그게 네 존재 이유다 딱 보니까 꼴을 보니까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법사 체력 진짜 낮다 아 와 미쳤네 전혀 안 꿀리잖아 데미지 내벨업했다 만화 자석 만화 자석이 뭔지는 나중에 보고 특성부터 보자 너가 가장 기대가 많이 받는 녀석이건 얘가 치유량 하나 줄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얼폭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아 너무 너는 진짜 좋다 능력이 진짜 꿀리는 게 없다 치우죠 일단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바꾸죠? 어떻게 바꾸지? 너가 내려가 아예 멤버를 뺐다가 넣어야 되나? 아 그건 좀 그런데 귀찮은데 야 이동해봐 아 다음에 합시다 이건 뭐야 아 길이야? 그 앱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야 뭐야 아 저 참 그니까 이게 빠진 상태에서 저게 해서 길을 두 번을 돌려야 되네 이걸 쓰고 와야 되네 아래쪽은 내가 온 데인가? 이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네 와 귀찮다 그러지마 너무 이제 템포가 느려 빨리빨리 다음 다음 컨텐츠를 보고 스킬을 보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느리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 숨겨놓은 거 없어? 이거 누르면 열릴 거야? 아 잠깐만 그건 안 어떻게 해야지 없는 것도 생기나 이거? 한번 해보자 아니네 이거 한 바퀴 돌려서 절로 가야되네 저기를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어떻게 열어야 이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저게 없어지니까 아 잠깐만 그러니까 어? 아 저기 레버가 있네 아 이걸 해야 레버가 생기는구나 아 귀찮은 놈들 오픈 오픈 선제 게임은 다 느려요 근데 너무 끔찍하네요 여러모로 어디보자 아 죽어버렸다 아 아유 부활해볼려 열어 열어 이거 회복되나 한번 해볼까? 벽에 놓고 써봐 된 거야? 아 뭐해?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워메 올라왔다 새로운 임무 새로운 임무? 새로운 임무 나 단일 기기의 기거 한번 써봐야겠다 아 자네는 힐이나 줄게 어차피 너는 만화로 변환하면 되잖아 스킬 써서 가요 힐이나 줘봐 모든 아군에게 회복을 줍니다 이거 한번 써보자 한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부패한 슬라임 힐 아 뭐야 뭔가 이상하게 들어간 것 같은 데미지 아 저러면은 때리기 전에 죽죠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진짜 아 웃기지마 진짜 촉 강을 낀 것 같은데 하아 야 데미지 겁나 세 힐턴이다 야 야 겁나 좋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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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상관없겠다 아 너 너는 이제 슬슬 해 서브 한번 아니 126을 깎는 아 맞아 20%지 회복도 나는 상처 회복 아이고 아이고 돼버렸다 와 회복량이 엄청나네 죽지만 않으면 되네 법사만 점사 안 당하면은 아까보다 전투 효율이 훨씬 나은 것 같다 퀘스트 저거 읽으니까 떴었죠? 강릉돌에 대해서 알았는지 나머리 방식을 선호한다 아 저기 너무 많아 쉽고 가기가 좀 애매한데 어둠의 늑대 어둠의 늑대 아 웃기지만 알자 와 능력 어썸한 것 봐 딜 센데 수비 아 은신 좀 그만해 비져 진짜 아 광역 그 기술이 없구나 아 뭐 쓸 게 없다 그럼 서약이네 예스 방어해 아 아 너무하네 진짜 회복 좀 그만해 아이 그 숨는 것 좀 그만해 철권 미사일 아 역겹네 진짜 아 그건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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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창 강하다 여기 보스 레벨 높아서 지는 거 아니야? 가을 스킬 있는데 느려서 차라리 그냥 막고 때리는 건 알 것 같아요 진짜 데미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잠깐만 이거 한 번 써보자 한 번도 안 써봤구나 피해의 강란 공격력 증가 30% 증가였나? 어디 보자 바위 던져 묶어놓고 패는 것이요 와 지금 겁나 안 박혀 거미부터 좋아 잡을 수 있겠는데? 1350 막 하면 안 되겠구나 버텨봐 어? 버텨네? 다음 턴에 완전히 회복 게임 한 판 해야겠다 와 딜 좀 봐 어 잠깐만 그건 아니야 야 그건 아니야 이러면 저어놔 좋아 레벨이 크게 밀려서 한 번 돌아갔다 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뭐냐 어떻게 도와줄까 해골 양반 뼈를 달라네요 한숨을 쉰다 바르는게 많아 바르는게 많아 도발을 그때 쓸 그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안 쓴 겁니다 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강력으로 공격도 상승하고 체력이 다는 스킬을 써서 그냥 딜을 쓴 겁니다 스킬을 뼈를 가져간다 아 이건가 보구나 아 회복 회복 타임 한 번만 줘 아 시부 여기 아닌가봐 뭔가 느낌 이상해 뼈를 가지고 있어 뼈를 가지고 있어 뼈를 가지고 있어 뼈를 가지고 있어 다음 뭐야 다음 뭐야 어 나의 진정한 힘을 봐라 움직일 수가 없어 물건에 대해 묻는다 물건을 가져간다 생기를 잃었다 어 거짓 생명의 사슬 와 지구력 올라가는 것 봐 아 아 흠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오 쳐다보지마 아 뭐야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손은 안 댔는데요 저기요 아 이러지 말자 나 회복해야 돼 회복탐이야 탐 가져야 된다고 아 존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뭐지 망자의 심정을 가졌지만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나보다 2레벨 높아 보스 잘생각하자 일단은 강취해야 되고 도발하고 아 가야겠어 아 아 아 뭐야 이게 야 아 무슨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개치사하네 진짜 다시 간다 아 너무 고민되는데 골렘을 써야될지 이 녀석을 쓸지 아 상태 이상 치유때문에 너무 고민된다 골렘이 지금 좋은 게 과충전을 관리해주니까 너무 좋은데 얘도 또 지가 또 이제 만화를 그걸 하잖아요 체력을 변환해서 아 개고민되네 아 어디였지 여기였나 아 나 그 순간이동 안 하고 왔다 아 뭐 어때 얘랑 한번 싸워보자 야 체력이 2400이야 일제사격? 아 너무하네 황폐를 잡아 수비하고 얼음폭발 야 바로 때리네 쟤는 일제? 그렇지 파살 사격이는 그냥 그렇지 오버킬 야 저 데미지를 꽂았는데 오버킬이 나오다니 니가 치유를 해야 되나 그럼 근데 원딜러가 원거리 딜러 아니에요? 근데 검사가 원거리에요? 웨이브 완료 불타는 마법사 야 마법사한테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겠구만 일단 얼음부터 점화 한기 채찍 하나 아 왜 이렇게 느려 탱커 뭐야 가시 아 반사 공격인가 본데 쟤 왜 저렇게 힘들어하냐 어어어 도발 안했는데 젤 노린다고? 아 고민된다 하자 막 질러 그냥 막 질러 다음 문제 야 어떻게 가시가 당하냐 원거리에서 냉기 마법을 썼는데 레벨이 얘네가 적당하다 필드 애들이 점화 도발하고 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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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지 쟤는? 아 야 불타는 놈인데 추뎜도 없냐? 아 가시 험인데요 힘줄 자르기가 뭐야? 와 이런 것도 있었어? 빠른 기술이네 10밖에 안 달고 와 끝났다 아 진짜 너무 쎄다 쟤 가면이 너무 쎄서 약간 느낌이 자꾸 쎄하네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까 그 녀석이 보스였나? 해골이? 중간버슨가? 저긴 뭐 어디야 위는 아 위로 가서 뭐 어떻게 깨는 게 그런 서브가 있는 건가? 아까 그 정원 같은 데로 가서?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레벨 높아서 못 이길 것 같은데 걔는? 경험의 성소 덤벼 아 잠깐만 치 취소 아 좋아 하나 좋아 야 레벨 차이 너무 심하다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체력이 는 건 좋은데 이제 회복으로 감당이 안 된다 쟤 완전 힐러로 돌려서 이번에 풀빛 채워놔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서약해 빠르네 엄청 빠르네 어 자이리나 해 너는 방어 나 해 아 너가 좀 안 때려줘야 되는데 와 진짜 빠르다 회복제는 그 회복량이 제가 더 높네 으흥 으흥 으흠흠흥 한기 자네는 계속 힐리나 하시게 힉 힉 힐리나 하시게 예에에에에에에에스 어 언제 다 한바퀴 돌린거에 가요 킬을 해야겠구만 아 죽지마 아직 킬해야 되나 도발해 아 느리게 만들어도 레벨 차이가 나서 그런지 하나도 안 느리네 미친놈이 됐다 만화가 좀 꾸리꾸리하지만 어쩔 수 없지 덤비로 아 아 저 선들 있구나 자 내가 때리시고요 지명타 야 이건 스킬들급이야 경험치 많이 들어오는 버프 있으니까 한 번에 싹싹 잡아야지 2웨이브잖아 와 황폐 방어 비전 미사일 와 딜 엄청 세다 아직까지도 법사가 제일 좋은 것 같네 저렇게 사귄데 뭔가 구성이 와 와 와 왜 이렇게 세지 아 그런 거 하지마 엄숙한 서역할 거 나는 계속 서역해야지 방어나 해 아 이거 보호막 하면 보호막이 아 체력이 퍼센트로 빠지니까 아니겠지 만화 좌석이 뭐지 와 도발이야? 만화 쓰는 도발이야? 과충전 올려줍니다 이상한 이상한 놈이네 진짜 만화 회복하는 건 없나 집중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쭉쭉 올려 미친듯이 올려 미친듯이 쭉쭉 올려 그렇지 와 힘줄 잘라놔 피퐁 한번 해보자 너도 힐 해줘 아 뭔가 골렘이 또 난간에 뭐해 이거 이상한데 뭔가 고추고도 평타만 치네 저 자식 저거 다음 가부아 충분하다 아 20일짜리 하나 도발하고 아 저러면은 20일짜리 자리여야겠네 아 피곤해 아 이게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지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아군에게 일단은 이거 방어 얼창 이거 한번 해보자 오 버스트는 아끼죠 방어 아 아 피해보호막 가시보호막 와 보호막 양이 엄마무시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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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발도 아닌데 젤 때려줘 아 아 아 억척스러운 녀석 이거 항패해 얼창 야 근데 이렇게 레벨 7가 나왔는데 잡아진다 웃기는 게 아 아 잠깐만 아 씨 아 지나갈라 그러니깐 그걸 못 참고 씨 열받게 때려 촉수물이다 촉수물이다 그렇지 방어해 그만 좀 실드 세워 이씨 그렇지 자네는 이거라도 쓰시게 쓸 게 없구만 쓸 게 없구만 어디 보자 저 아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게임을 하는 그 재미가 없지 갑자기 다 저 녀석 때문이었죠 감염맨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내 멤버를 휘저어 놓는 바람에 나를 날카롭게 만들었어 나를 고민되게 해 이제 나를 고민되게 해 쩌 쩌 쩌 아 쩌 에 쩌 쩌 쩌 쩌 쩌 쩌 어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어 아 이거 그걸로 못재면 어떡합니까 빵 아니 그 장난하나 그렇지 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거슬려 쟤 가운데 있는 거 너무 거슬려 안되겠어 이건 할 수가 없어 내가 바꿔야겠어 골렘으로 골렘의 그 든든한 녀석이 뒤에서 힐을 주는 그 즐거움을 잃었어 내가 얘 때문에 지금 의욕이 빠졌어 안되겠어 너 안되겠어 바꿔온다 안되안되 못참아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져 때문에 메모 바꾸자 메모 어떻게 바꾸는거야 메모 바꿔 꺼져 바꿀거야 꺼져 순간이동 안되나 여기 역시 세척로봇 세탁기를 원해 세탁기 내 마음에 너무 깊게 자리했어 꺼져 세탁기를 잃을 수 없어 잃지 못해 잃지 못해 담뱅 viennent 뱉게 지글어 가자 세탁기 강해질래 치명타야 치명타가 났겠지 걔는 추가피 치명타 쟤는 아저씨는 치명타가 난 것 같고 다른 거 다 팔자 야 아이소 좀 사과 어 피곤타 아이소 좀 사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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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책을 사고 싶은데 아, 책 사자 법사 지팡이 안 파냐? 아이, 지팡이 내나봐 미친놈이? 미친놈이? 추가 피해 220? 미친놈이? 겁나 세다 저 갈까? 유물 판매 좀 하고 이제 됐잖아 다 팔어 어... 어흥 책 있지 너 전용은 뭐야? 아 아, 케이트 선택하자 메모병 네크로 논란 야, 이거 좀 땡긴다 하지만 지금 실전이다 와... 아... 와... 모든 영웅의 특성 포인트를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거를 지금 5개까지 판다는 거 아니야? 아 칼리브이트로 5개 있네? 알루몬 걸리 게리슨 모니카 놀란 놀란 5개 놀란 5개 사고 고급 2개 사? 놀란 5개 하니까 효율 너무 좋은데? 아이씨 이거 사버려? 아 근데 이거 사면은 내가 파밍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특성 사자 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5점인데 이러면은 걸릴 게 낫지 걸릴 거 사자 걸리랑 칼리블이트 어딨어 넣어 아 뭔가 가금한 기분이라서 기분 좀 더러운데 좋아 됐어 됐어 신경 쓰지 마 한꺼번에 못쓰나 이거? 골렘이 너무 멋있어 괜히 그 녀석한테 손절할 뻔했어 내 마음은 이미 골렘의 것이었는데 아 의욕 텐션 팍 떨어진 것 봐 아 애매하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내가 약간 혹했는데 골렘 앞에서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버벅이는 거야? 이게 많이 서른가? 야 특성 내다 다 뒤졌다 공증 공증 이런 거 말고 치유 증가 신속 세척 자연의 철권 자연의 철권 이게 가장 난 것 같다 이거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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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탱킹이야 확실하게 지구력 증가 치유 효과 상승 방어력 상승 치명타 아 땡기는데 방어 방어받는 피해 감소 이거 좋죠 저건 됐고 물방 이거 하하 해피도 있는 게 낫겠지 이렇게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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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넣어 너야 너 누가 방어 쪽에다 넣으래 공격할 때 이거 너무 좋고 공격이랑 치명타 너무 좋고 확률이랑 공격 너무 좋고 9포인트야? 야 얼폭 하나 줘 진짜 인간적으로 개 치사하네 진짜 얼창 강화? 아 다른 거 안 찍어 일부러 남겨놔 거슬려 하하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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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강해졌다 우리 파티 절대 지지 않아 이제 한 번에 다 깨고 더 이상 신캐릭 없으면 좋겠는데 또 있나? 하하 시키릭 없는 게 낫겠다 엔딩까지 그냥 이벤보러 가고 싶다 얼마나 정의가 골렘 주인공 법사 딱 내가 좋아하는 조합인데 음 알로몬인가 약간 일퐁스럽게 생긴 놈 때문에 지금 정신이 사나워졌어 이어서 가 이어서 가 미묘하게 또 골렙으로 못 바꾼 게 알로몬이 아 저기 레벨이 높으니까 21짜리가 나오니까 알로몬이 그나마 레벨이 제일 높았잖아요? 아 내가 더 고민이 되더라고 아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힐터 센 거 같고 제로 해야 되나 하고 그럴 수 없지 시험 시험타 한 번 하자 건배 들어와 웃기고 있어 하염탄 하염탄 애매하게 얘도 회복 찍고 막 정신 사나웠는데 잘 됐어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다 죽는 거야 진짜 도발해 안정감이 잡히잖아? 가운데 딱 탱커 있으니까 감히 내 마음을 휘저어나? 그 정도 데미지도 아니야 자극 또 숨을 거냐? 어차피 불 들어오면은 그렇지 숨이 안 되지 불 들어오면 죽은 목숨인데 내 생각에 다음에 얼창이면 끝난다 추가 데미지로 방어해 야 웃기지마 이거 양념 다쳐놨더니 일제사격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평타냐? 저걸 평타를 쳐? 좋아 좋아 모든 하군에게 400을 치유합니다 이거지 도발해 아 도발이 필요가 없네 해복 대복 그렇지 얼마나 전류네 해복냐 이거지 왜 내가 이런 불경한 생각을 했을까 이분을 데려갔어야 했는데 왜 신캐릭이 눈에 돌아갔을까 달달하고요 너무 불정했어 방금은 야 덤벼 그냥 붙어 아 회복할 필요도 없어 부탄맨 얼음폭발 뭐하는거냐 쟤 아 웃기지마 장난 아니야 와 강력회복 미쳤어 너무 달달해 너무 달달해 이거 두개쓰고 얼창하면 추가피해 너무 달달해 아 진짜 딜 개노딜 얼창의 힘을 보여줘 빵 아 고렇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그렇지 143 데미지 미쳤구요 아름답구요 레벨업 뭔가 풀린거 같은데 너 못풀렸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이딴걸 누가 써 다 뭐지 가충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이씨 다 덤벼 치소 아이 뭐 찍기전에 봤네 빠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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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레벨 제법이야 아 아 그러지마 아 왜그래 뒤지고 싶은건가 빵 빵 빵 수호자의 노래 너가 때리면은 다 죽을거 같애 대량 치유해 대량 치유해 늘려져라 좋아 아 법사 무기가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밤눈박쥐 밤눈박쥐 사망 어디보자 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 이벤트 겁나 좋은거 아냐 그럼 해골양반 좁은거 같지 잠깐만 아 왜 왜 이렇게 좁은거 같지 위로 못가 위로 못가 아래에 있는 그 길로 가야되나 아이씨 그럼 됐네 와아 나 지팡이 너무 쓰레기다 와이씨 돈주고 사고올걸 10레벨 지팡이야 덤벼 덤벼 어둠의 사냥꾼 먼저 죽인다 어둠의 사냥꾼 먼저 죽인다 버스트 우유 아 Pitt 야 뭐야 왜 저렇게 들어갔어 뭐야 갑자기 뭔 일이야 아염탄 와오오 법사의 법사는 마법이 힘입니다 곧 마력이 곧 힘이죠 좋아좋아 방어나 해 아 파티 베러스 너무 좋다 이거지 와 공격하네 그냥 어디보자 배나 한 대 때려줘라 오랜만에 불기둥 한번 세우고 자네네 방어나 하세요 아유 간지럽구요 배 때려 배 배 아 너무 달달하다 안정감의 차원이 다르네 심지어 레벨도 낮아졌는데 정령 과 어 공격증가 삼나다 야 이거 이거는 빨리 무기 바꿔야 된다 진심 와 너무 달달하다 어 10% 상승이야 미친게임 얼창 꺼져 치명탕률 1% 꺼져 아 아 아 나 공증이 공증은 가져가고 싶은데요 아이고 씨 아 이 정도로 봐주겠네 걸리야 하고 싶은 거 있냐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다 해 뭐야 이거 안 해 짜라라라란 짜라라라란 짜라라란 안녕 아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독을 걸어? 와 개치사하네 야 독 데미지 극혐이다 큰일 났다 광역세척 스킬 써야겠다 어 야 너 광역세척 없냐? 그럼 버스트 쓰자 그냥 모둔하군 보호막 없니? 때려 아 짜증나네 에이씨 아 소발이나 해 아 너무 좋다 너무 달달하다 사실상 얘가 힘 법사하네 생각보니까 아 쟤도 느리게 만들어주고요 신속한 덜컥벽 이게 신속하지 않죠 빠르네? 전률 철권 이어이 웬일이야 넓 Dahe 너 카디께 데밀질 넣어? 그룹 오키 encone 오키 마 하 ürlich 히히 뭐 쓸라고 저렇게 빼놨냐 쟤 난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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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얼창 이 게임은 멀티가 아닙니다 아 너무 달달하다 와 너무 달달하다 골도 바로 때리네 빈정상하게 아 진짜 빠르다 쟤 괜히 신속한게 아니네 하지만 조합의 힘 앞에선 소용없지 아 드디어 나왔네 대포포격 대포포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 미쳤나 진짜 한번 거미 죽이면 되겠다 좋아좋아좋아 와우 공격 특성 찍어서 그런가 데미지가 미쳤는데 도발 어 너 뭐야 아 수입하게 당했어 언제 당했어 난 분격도 없는데 얼창 아 쟤가 먼저네 방호나 해 그럼 예에이 이게 데미지지 야야야 오늘 심형타로 장난질이야 미쳤네 와 700회복 아 휴먼이 아니문이다 비쳐스문이다 전율의 철권 게이트볼 그렇지 와 천회복 미쳤습니다 아이 간지럽습니다 아하 가르기 너 얼창 추뎀이 안 들어가는구나 비폭이나 맞아라 도발해 뻥 어 얼창이 너무 세니까 좀 그렇다 다른 기술들이 얼창에 비하면 좀 많이 꿀리네 배 때려 좋아 아 아 체력 많아 저 뭐야 버스트도 꽉 찼어 아 너무 달달하죠 미친 게임을 내가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 거야 빨리빨리 이 던전을 정복하겠어 체력의 성수 다 덤벼 그냥 한꺼번에 덤벼 그냥 다 이 맵에 있는 거 다 끌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싸워야겠어 어 비지도 않을 것 같은데 쫄깃한 맛이 없어졌다 레벨 차이가 나도 이겨버리니까 뼈배기 요 깜찍한 녀석 버스트 아낀다 아 너 그냥 써라 벌창 데미지가 너무 달달하다 미쳤다 미쳤어 아 아 아 보스 보스 나와 빨리 죽여버리게 뭐 어딨는 거야 걔 법사님 완개하고 있는데 지금 보스 빨리 나와 아 거기서 번개를 쳐 가는 기분도 안 가는 보스 빨리 나와 여기 어디야 한꺼번에 덤벼 한꺼번에 덤벼 다 모여 신속한 덜급형 은신질을 해서 지금 건방지게? 도발을 할지 기술을 걸진데 아냐 엘드리치다 엘드리치 세 번 써야지 아 데미지 개 개 안들어가 뭐야 쟤네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아 웃기지마 아 또 사기친다 이 새끼들 이거 뒤질라고 진짜 뒤지고싶은건가? 야 폭풍 걸어 신속같은 소리 하네 야 가드 올릴 필요도 지진 걸어 와 존나 빨라 벌써 풀렸니 도발?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그건 아니다 야 도발이 너무 금방 풀렸다 씨 그건 아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튼튼하니? 뭐니 진건이나? 아니길 바란다 와 얘들아 진정하자 얘들아 와 미친놈들인가 아 아 아 잠깐만요 진건 같다 아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도주하면 집으로 가는건가? 내 털이 안돌아와 미친놈이 마 야 아 아 쟤는 왜 저렇게 튼튼하냐? 너무하네 이거는 신의 게시군요 나한테 무기를 사고 오라는 그러한 게시록은요 데미지 두 배 이상 올라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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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그런 거였어 어 딜러 데미지가 두 배가 넘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집에 갔다 오라는 거였고 집에 갔다 오라는 거였고 오히려 갔다 오는 게 더 빨리 깰 수 있는 거다 고런 뜻이었구만 어이구 그럼 가야지 아이카 아이고 이런 거나 끼고 있었으니까 이 지경이 된거지 쉬워 역겹다 역겹다 그래 다 익혀버려야겠구만 야 저 건너편은 왜 저렇게 안되는 거야 포탈이 포탈 활성화 시키는 게 없지 않았나? 아 아 아 아 그것보다 나 이제 그것 좀 훈련 좀 해줘 스킬 좀 쓰게 아 안녕 워이오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면 말고 언젠가 되겠지 갑옷은 필요없습니다 딜로 찍어 누르면 돼요 딜로 찍어 누르면 돼요 그건 좀 오만가? 탁 온 김에 갑옷까지? 후 내놔 봐 어이씨 추가 피해까지 올려 준다고? 이런 달달한 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강력했단 말인가? 아 이거는 뭐 변수가 없겠구만 이 정도면은 아 빨리빨리 다 팔아 빨리빨리 가야겠구만 다음주에는 새 게임 들어가야되는데 이 게임의 끝이 보이네요 그쵸? 필요는 없지만 또 있으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누가 입구 맞고 있으래 비켜 건방지게 혼자서 와? 어 딜좀 볼까? 일단 백방 한번 황! 백삼십 법사님! 헤엑! 두배 세졌어 진짜 아이 가렵다 야 법사님 체력도 두배다 두배잖아 거의 어떻게 된거지? 와 270 미쳤어 평타선에서 정리네 조합도 필요없는 근데 레벨이 너무 딸린다 근데 적에 비해서 신속에서 많이 밀리네 레벨이 좀 맞아야지 비슷하게 싸울텐데 아 깜찍하구만 와우 와우 보여줘야 보여줘 두배 데미지 보여줘 촉수물 보여줘 뒤지게 맞는 부분이구요 아 건방지게 바로 때려? 아 건방져 건방져 이거 끝나면은 또 게임 사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해야죠 저도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사놓고 안 한 게임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가끔 게임 사려고 딱 보면은 이미 있대 참 이해가 안 돼 기억 속에 없는데 말이야 한꺼번에 구매해서 그런가? 장바구니에 넣고 이게 또 세일충의 그거였거든요 세일한다고 또 하면 눈 돌아가가지고 막 열다섯 개씩 막 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몰라 분명 처음 보는 게임인데 이미 있단 말이지 뭐여 길 왜이래 길드3요? 저 무슨 게임인지도 모릅니다 MMORPG인가? 먼저 기회가 닿으면 하게 되지 않을지 뭐야 아 건방지게 지금 혼자 덤빈 거야? 아 죽고 싶나 보구만 슬로우 야 206이야? 미쳤네 얼창 가면 한방이겠다 데미지 깜찍한 거 보소 잘이나 해라 너무 아름답다 데미지 아 뭐하는 거야 지금 건방지게 저런 깜찍한 짓을 하는 거야 어디보자 폭풍 한번 맞아야겠구만 빵 잘가라 방어나 하자 불타 죽어라 그렇지 어 딜 미쳤는데 어어 야 한꺼번에 덤벼 한꺼번에 덤벼 한꺼번에 덤벼 한꺼번에 한꺼번에 덤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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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2웨이브 아 둘씩 나눠졌네요 깔끔하게 좋고요 촉수물 와아아아아아 덜 덜컥뼈 원톤 날뻔한 거 싫어하냐 와아 어디서 때릴라 그래 죽어 건방지게 말이야 어째 광이 끼잖아 쟤는 깜찍하죠 버스트로 다 치료해주고요 와 이거 너무 센데 법사 쟤가 나보다 레벨이 높은데 이가 이가 높은데 궁 한방 될 뻔했어 와 딜 좀 봐 상도덕 없다 진짜 딜 수비나 해 잡았죠 게이트볼 오케이 다음에 이거 와 들어와 버스나 모아야겠다 이거는 검원여어 올 어어 aszuchu 찌르기 달라붙어 데미지를 줘? 더러운 녀석 딴사라의 하염폭풍 자네는 방어나 하시구요 아이 깜찍하다 깜찍해 데미지 아이 깜찍하다 와 이게 뭐야? 아 타죽겠는데? 좋아 와 진짜 한꺼번에 덤벼야 된다 이거 아 경험치 너무 좋다 한꺼번에 덤벼 다 덤벼 다 끌고와 이 맵에 있는거 모두 다 끌고와 더 더 더 더 너 하나로는 부족해 더 데려와 친구 데려와 아이 폭탄 던지지 말고 어디서 그 딴짓을 할라 그래 아 맹동맨이네? 아이 씨 맹독 걸렸잖아 클린 흠 어차피 다 어차피 강력일거 아니야 때려 때려 으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잘 찬다 비스트 버스트 아 자꾸 비스트래 난사 잭 게이트볼 게이트볼 다 찼다 그렇지 와 열 번이나 쓰네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은 거야 뭐야 어떻게 생각해 뭐 잘못 지은 거 아니야? 너 뭐야 왜 그래 갑자기 뭐 좋으면 좋은 거지 아니 이런 독? 꺼져라 한 마리로는 만족할 수 없다 한꺼번에 와라 거미 숨어있는 놈 없냐 여기에? 저기 해골 있네 와 와봐 빨리 친구랑 같이 덤벼 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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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드리치 좋아 질 달달한 것 봐라 게이트볼 게이트볼 뻥 400 데미지 미쳤구만 가시보호막 아니 미쳤나 진짜 저거 하면 나 연타 맞나? 아 120 연소 치명타급 얘들아 한꺼번에 덤벼라 친구 더 불러와라 야 뭐야 1300이야 왜 뭐야 쟤 물 어쭈 가르기를 야 너무 가성비 좋다 아 언제 생기는 거야 3번 스톱 없사 아 얘는 좀 쎄서 한 번 더 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먼저 때리는 게 어딨어 치사하게 아 아 아 아 아 좀 치는데 아 이거 지금 죽이면 안 되는데 얼음 폭발 써 아 그렇지 힐하고 아 깔끔 주먹으로 마무리 아 완벽하다 완벽해 완벽해 와 경험치 달달한 것 봐 내려가 볼까 거미 한 마리는 살려놔야지 생태계를 위해서 거미가 살아있어야지 해충을 잡아먹고 뭐야 벨레북은 여기 잠들다 아 뭐 어쩌라고 그래서 잠들었는데 뭐 어쩌라고요 뭘 꺼입니 어 잠깐만 길이 없잖아 야 야 아 저기요 길이 없어요 아 이것도 귀찮게 하는구만 녹화 한번 끊어야겠구만 아 길을 없애셨다 여기 외기는 아니겠지 진짜 어 뒷길이 있네 아 여기서 온거지 여기서 온거지 길을 하나내 그러면은 저건 뭐야 근데 이거 아 여기서 찾아서 막는 거야 어디 보자 어디 계세요 저기요 저기요 거미는 언데드가 아니잖아 거미는 곤충이잖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길이 있었군요 여기에 어둠의 사냥꾼님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게 가부와 45 올려주는 거 아니야 총 앞에서 게이트볼 받으시고요 40%가 날라갔네 얘 턴을 같은 편 턴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아 거슬리니까 세척하자 깔끔하게 있어야지 와 이거 200피해야? 깝쳐서 앙호 수비 파괴 잘 가시고요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그렇지 치명타가 두 번 터지면 어떻게 해 한 놈한테 와 이거는 내가 좀 심했네 혹시 이거 너 다음 특성 치명타도 붙어있니? 아 10%인 거야? 필요 없어? 가자 자 빨리 한꺼번에 다 덤벼라 청소다 청소 아유 무덤감이 이건 버스트 땅 모으기 좋은 판이네요 와 신명타 터지면 반피상 다는 거 아니야 아 너 왜 턴 돌아왔어? 뭐야 기절했잖아 뭐하는 짓이야 게이트볼이면 끝나네 다 뻥 도봐라고? 460피해 크 크 크 크 크 와아 크 크 크 크 크 크 크 때려봐 우와 뽕맛을 위해 피격수 좀 올려주지 기분 좋게 한번 쏘게 800이네 기본딜이 얼짱 처음 아닌가? 너무 세서 쓸 일이 없지 않았나? 야 양보해 얼짱에 양보하세요 와우 놀랍지도 않은데 이게 얼짱인가? 이정도는 나와야 창이라고 할 수 있지 뼈 내놔 아 나 그러면 저번에 처음 왔을 때 뼈를 이렇게 뒤져가야 되는 거를 한 번에 다 모아서 그냥 간 거야? 미쳤다 진짜 아 좋아 세마리 재밌게 잡겠는데 아 은신 이거는 뭐 엘드리치 소환하고 와 상도덕 없다 진짜 데미지 아 이 버스터 버스터 두 개나 썼는데 데미지 너무 적다 뭐 비명이야 비명은 죽어 비터님은 터져 죽는다 그렇지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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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게이트볼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게 데미지지 뼈 가지고 있어 움직일 수가 없구만 야 진짜 또 주네 어 이건 왜 더 센 것 같지? 같은 건데 아 더 좋은 거였구나 깜찍한 녀석 노가다 게임이긴 하겠다 같은 던전 계속 돌면 계속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저긴 어디야 아이 가 그냥 친구가 와 저 덩어리는 뭐냐 야 덩어리에 친구랑 같이 한꺼매 덤벼 아 방어력 깨졌다 아 잠깐만 이거 뭔가 조짐이 안 좋은데 아 슬라임부터 죽여 게이트 볼로 뻥 작성한 개 조발해 받을만 하구만 너도 평탄감? 어니 미쳤니? 900이라니 어디서 그런 상도덕 없는 데미지를 도움을 위험하겠는데 이거 아 도발 풀렸냐? 그렇지 도발 버티겠지? 아 뭔가 되게 센 거 때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 버틸 만해 야 집행위를 죽여야겠다 와 저 정도는 예상 못했는데 힘줄 잘라야겠는데? 넌 능력으로 회복해줘 동력 감소 버텼다 일단 버텼고 아직 도발 있니? 도발 있어 도발 있어 도발 있음 아 도발 잠깐만 야 잠깐만 도발 풀렸어 아 도발 풀렸지만 예쁘게 때려줬고요 아 감사합니다 황송하다 황송해 좋은 거 좀 없냐? 한 번에 쫙 꿀빨만한 거? 도발하고 어디 보자 얼창 한 번 던져줘야겠구만 가시 터낭비 좋고 와우 반피밖에 안 달아? 반피밖에 안 달아? 반피밖에 안 달아? 얼창 이연얼창 이연얼창 하염탄 용남못하지 전율 쓰면 죽일 수 있냐? 아 못 죽이겠네 야워 엄청 세다 해 가시와 야 쟤 진짜 개손해 패턴이다 자극성 안개 당장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 그렇지 저 녀석 한 명으로 갈무리 했으면 나쁘지 않아 비전 폭발로 간다 비전 폭발로 간다 그렇지 와 이거를? 이걸 버텨? 그렇지 들어와 가시와? 게이트풀 맞으려고 어디서 가시와를 음 좋은 한타였구만 레벨업하면은 또 다 차는데 한 번 더 고마워 아 진짜 개 싫다 아 혐의구요 혐오스러운 부분입니다. 뭐니 이거? 헛! 헛! 어? 뭐야? 뭐야? 아무 데미지도 없잖아? 뭐야? 다 들어와! 칼데우스의 해골 유물이구만? 저 건방진 놈들 난 내가 오히려 당했지만 이건 반대로 내가 오히려 더 강하다고 지금은 혼자서 덤비나 너무 가소롭구만 게이트볼 쏩니다! 아야 치면서 들어갔으면 잡았을지도 모른데 한 번에 아 아 평소 때릴걸 저렇게 셌어? 좋아 와 다음에 랩업하겠는데 한 번에 붙여놔야겠다 덤벼 덤벼 어 저 시꺼먼거 뭐야 양꾼 먼저 죽이고 순수하게 300데미지가 막히다니 100데미지 들어왔었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 미친 것 같애 아니 이 자식 얘네부터 죽여야겠지?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에이 에헤이 이거 일단 일단 얼폭 와 얼폭 240 박혀? 뭐야 단죄? 단죄가 뭔데 세 턴 후에 1200피해를 아 잠깐만 오바지 그건 아니지 아 잠깐만 영웅주의 해야겠네 그러면 세 턴에 유해를 주긴 했어 또 이건 엿먹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일단 널 죽이고 일단 널 죽이고 일단 널 죽이고 아 저거 다시 걸었네 이거 풀었더니 이이씨 이이씨 아 야 날 뭘로 보는 거야 버스턴 썩어난다고 자식 뭔가 엄청 센 놈인데 건얼 그 느낌 나는데 안 돼 너는 나한테 네 잽 때려 야 잠깐 왜 원져야 쟤가 어 잠깐만 X됐다 잠깐만 잠잠잠잠 전율의 철권 전율의 철권 얼창 너거는 주가스 야랏 아 200이 뭐야 평타잖아 200이면은 그냥 600 진짜 세다 버스트야 버스트 버스트 찰 때쯤 되니까 딱 써주네 고민하지 말라고 도발 정령보호막 두번 치는 놈이었지 아 이거는 자극성하자 아 아 그러지마 아 야 이제 버스트 없다고 미친놈이네 와 치명도 바뀐게 저렇게 들어가? 아 데미지는 됐고 이제 회복을 보자 전부 회복 스킬로 전부 회복 스킬로 아 이거 잠깐 뭔가 좀 쎄한데 터지는 거 아니겠지? 터져서 한 번에 전멸 이딴 거 없지? 어 있네 자 잠깐만 잠깐만 있으면 안 되는데? 한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너 부활약 어디 갔냐 그 많턴 거 아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너 버스트 쓴 보호막 얼마 생겨 180? 아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될 건 아니었는데 저거 버스트로 잡을 수 있나? 아 일단 때려봐 버스트로 잡으면은 몰라 아 아 야 뭐 단자가 이렇게 터져 아 단자라는 스킬이 없었는데 이씨 아 버스트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하 한턴은 더 이따가 될 줄 알았거늘 아 됐어 레벨 몇이야 지금 레벨은 얼추 맞춰지지 않았네 이제 아이씨 21이니까 아직도 3사를 올려야 되네 독한 놈들 여기서 나를 죽이는구나 아 레벨을 너무 높게 잡았어 얘네 언제까지 올려 이러면 설마 저 레벨을 배정을 하고 건얼크 같은 걸 또 넣어놨을 줄 상상도 못했네 진짜 잘 이번에는 기절까지 걸고 붙었는데 안 돼 얘 왜 이렇게 쎄? 좋아 그러곤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 드디어 이제 맞춰진다 얼추 보스가 19에서 20이겠지? 20일까지 안 가겠지? 됐다 엘드리치하면 한방이겠다 그렇지 이게 마법이란다 분쇄장금 해제 저 동랩 기술 풀리고 있어 동전배 기술 풀리고 있어 동전배 기술 풀리고 있어 근데 삼천이 됐네 근데 심지어 삼천이 됐는데도 죽네 참 열받네 킹 봤잖아 야 무슨 문이 열리자마자 덤벼요 그냥 때려 그렇지 야수 특성 잠금 해제 근절자 딱 평타로 한바퀴로 잡으면 버스트기 차겠는데 아 못 잡으려나 아 이게 뭐니 좋아 60% 정도? 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20레벨 아 진짜 말도 안 돼 레벨 미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좋아 게이트볼 과부하 가져오는 기술을 갖고 있어도 되겠는데 비전력 비전력? 비전력이 뭐야 무덤에 접근한다 무언가 나타났다 에? 그래라고 쓴다 전사를 쓴다 칸은 여 어 성과 쫓아갔다 정문과 뒷문 중 정문으로 갔다 화염구를 쳐냈다 그녀에게 자비를 보여주지 않는다 무자비 강화 효과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렀는데 좋아 또 다른 방향으로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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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우 와우 강력기를 써? 제법이잖아 좋아좋아 아 깔끔한데 레벨 차이가 나서 그런지 경험치는 깔끔하게 계속 들어온다 잠시 후 부족하게 들어오고 그러진 않네 아 21레벨 진짜 실화냐? 와우 진짜 세다 21레벨은 저게 저렇게 돼? 아 게이트볼 생각하면 그냥 둘걸 300 300 비전 폭발 100% 아 약해 약해 우와아 경험치니? 아하 체력성소 궁수, 거미 둘 다 아 이거는 쌓아야겠는데 포인터를 야 330 아 빠르다 기술 풀리자마자 때릴 준비를 하네 와아 630 평탄하니 저게 미친 수비해 와 수비해도 이렇게 달아? 오반데요 좋아 좋아 아 바로 쏘네 야아 법산 레벨이 오를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처음 나설 때부터 훨씬 들센 것 같애 언젠간 좋아 좋아 아 쎈 놈들이다 오우야 그렇지 다른 녀석 채워주는 건 없나? 진짜 가부하 채워주는 거 미친네 미친네 미친데미지야 가르기 좋아 와 다 채워가겠는데 케이트 볼록 끝나나? 미친네 저주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끝났다 좋아 한 톤 더 채웠고 와 안정감 쩌네 그냥 아래에서 올라온 건가? 자자자 가자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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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꼽혀 털꼽혀 레벨 왜 저래 종레비면 안 될텐데 얘네부터 처리해야겠다 좋아 좋아 게이트 버리면 죽네 깔끔 깔끔 깔끔해 아 니 데미지가 너무 혐이다 별 차이는 없다만 와 안정감의 차원이 다르네 이제 아싸 딜 권리를 딜로 쓸까? 사관 없겠는데 보스전 때만 탱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왜 자꾸 덤벼 대도하는 것들이 야 너무했네 시작하자마자 사..사바로 쏠거냐? 야 어떻게 일제사력을 바로 써? 가요끼인데? 미친건가? 미친건가? 게이트볼 오케이 저게 길인가? 비켜마 오키바리 오키바리 와아 장마같은 놈들 뭐야 왜? 아 어둠 눈뜨가 있었구나 아 그럼 인정이지 다물 혼잔가? 와아 미쳤네 어 어 아 아 오올 은신이라니 됐다 야 함 떠? 어? 들어와 아이 뭐야 그런게 어딨어 치사하게 아 그게 어딨냐고 꺼져 이 자식 죽어야겠구만 아 얜 이래도 세니까 조심해야겠다 아 수확이야 수확은 아냐아냐 얼음 그렇지 첫탄은 방관인가보네 틀어로 들어오네 아 괴물 녀석 저거 너무 강하잖아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맞나 맞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쟤 같은데 열어보는 느낌이다 옆에 붙어서 갈걸 죽을 정도인지는 몰랐네 아 보스 나온대잖아 잠깐 뭐야 이게 바로 보스 나오면 어떡해 아이샤 그놈 있는데잖아 그놈 아 쟤 쟤가 아니지 또 위기야? 그만 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슬슬 어 이거 부활하네 이걸로? 그럼 됐어 부활물략 필요 없었구만 한 번 더 감히 골렘을 상대로 눈을 맞춰 이상하군 다른 이의 물건에 손을 내다니 들어와 들어와 이번에는 이겨주겠스 아 이겨주겠스 그때랑은 달라 찐조합이라고 작성한게 쓰고 아 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버스타 좀 아껴야 되나? 얼음 쓰고 잘 아꼈고 잘 아꼈고 더 느리게 좋아 자연의 노래 자연의 노래 얼창 뭐 할라 그러는데 지금 방어 한 번 해 아 뭐야 잘 먹었잖아 잡은거 같다 꼴을 보니까 와 괜찮다 작성한게 없잖아 이제 안개 얼창 공격자 감소 염구 와 겁나 버틸만해 뭐야 분쇄 넌 이제 물리 피해도 약하다 난사 얼폭 쌈스텝 와 딜 전련한 것 봐 점화 아 적절하죠 도발 야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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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해 적절해 이겼어 이게 정상적인 파티지 지금까지 너무해 레벨 체계가 심했어 그렇지 젤리가 없지 레벨 동렙이면 화염파도 느낌 안 좋다 얼창 힘줄 끝났다 아우 안되지 어디서 해골 바가지가 덤벼 버스트 버스트까지 아꼈다 어어 뭔 지팡이요 아 그렇게 엄청나게 세지는거 아니네 아 순간적으로 놀랐잖아 꽤 세지네 하긴 전건 너무 약했지 지팡이가 뭐로 주면 안되냐 방 만들어놨으면 너무하네 이건 무엇인고 아 야 얼음 간다 아 얘 도발 일단 해봐 아 도발을 도발이 통하는 계통이 아닌거 같은데 땀폭한 강타 어 도발 계통이네 그냥 깡으로 밀어붙이네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네 이거 아 뭔가 느낌 쎄하다 좋아 분쇄 쓰고 여기서 이제 난사 맞고 20% 추가된걸로 거기다 얼음 얼창 맞으면은 너무나도 깔끔하다 완벽한 콤보 알지 레벨로 앞서겠는데 슬슬 웃기지마 쏘지마 너 좋아 얼음함정 와아 겁나 안달아 방 화염탄도 먹어 이렇게 안달아 감히 건방지게? 와 진짜 안달다 미쳤다 게이트볼 컷이다 그렇지 마평다 치면 잡겠는데 야아 저건 책이니? 이게 있는게 뭔가 불안한데 또 무슨 엿을 매길라고 저걸 여기다 배치해놨어 너 죽었어 너에 대한 얘기를 해줘 어 나 메달리온 준대 아 그래? 심부름을 시켜 해골 주제에? 안해 두개골녀석 잃지도 않았어 이 게임 나랑 취향이 좀 안맞네 재밌는데 정말 잘 만든거 같은데 취향이 좀 안맞네 뭐야 이거 아 레보 돌리고 오라고? 아 뭐야 저긴 저기는 뭐 먹을게 있네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예리암의 기름 이 지역에 당신 살아있는 존재의 희미한균을 감지했습니다 아 이런거 출덕이 마 진짜 나 너무 싫어 아 왜그래 진짜 저거 아이템 보고 내려가야겠다 아 이걸로 돌릴 수 있네? 다 뒤져볼 필요 없겠지 빨리 가자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21이네 아 둘이서 붙었으면 졌을수도 있겠네 살을 가르고 찢어주마 와 겁나 튼튼한것 봐 아 저거 느낌 안좋다 와아 수비 다음 전 돌아올수도 있으니까 아 아 그런데 돌아왔네 좋아 멀창 방어 다시 안개 300 와 진짜 세긴 하다 저렇게 반감을 시켰는데 양심머리가 없네 힘줄 컷 난사 컷 얼창 컷 와 겁나 튼튼해 물리방어력 등마법 정화의 비? 어이 광역회복인가 본데 아 기대좀 하겠네 아 저새끼는 진짜 아 웃기지 마세요 진짜 뒤져요 와 내부에 있으면 그냥 계속 다는구나 저 선에 닿으면 다는게 아니라 개양아치다 버스트만 잘 써주면 되잖아 얘는 전과 같은 방심은 하지 않겠어 미리미리 해제해주겠어 다음 턴에 써버리니까 딜 한번 더 넣으려고 오버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거 없다 아씨 기분 나쁘다 그거는 좀 평타 쳐서 턴을 빨리 돌려놔야지 비전 미사일로 아 왜 단죄 써 단죄 나가고 싶냐 아 나 너무 피곤해서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멘탈 나갈 것 같애 이거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냐 이 게임 한 것도 없는데 계열밖에 뭐 할 거야 다음에 아 됐고 뭘 하던 힘줄이나 잘라 아 단죄 좀 그만하자 와 진짜 버스트 풀로 꽉꽉 채워놔야 돼 얘 잡으려면 진짜 감속도 잘 버텨 미친놈이야 바르기 좋아 야 보내자 보내자 2번 받기 보내자 와 2번 받기 같은 소리 하네 으이씨 우와 2번 받기 각 해빵 바라치 쟤 와아 괴물이야 세 마리 만나는 것보다 쟤 한 마리 만나는 게 더 힘들어 근데 심지어 여러 마리가 많을 때도 있단 말이지? 미쳤단 말이지? 미래를 위해서 너를 그냥 올려주자 좋아 아 깜짝이야 뭐야 저야? 아 야 둘이야 왜? 어 걸었다 보호막 걸었다 아 아껴둬야 될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해서 아 나 써 아끼다 뒤지는 거야 내 인생을 아껴 겁나 약하다 한 방에 쓸어버릴 것 같은 그 패기는 어디 간 거냐? 뭐하자는 플레이냐? 그렇지 가르기까지 뭐야 사나운 강화 뭐야 아아 야 뭐 저렇게 쎄 뭐야 사나운 강화 뭐야 잡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손깨 쓰고 좋아 너 도트 차는 거 왜 이렇게 안 차 뭐야 고맙다 퇴근 와 진짜 세다 아 나 퀴 잘했네 와우 아 이제 한방 스킬같은거 나오면 좋겠다 특성 4포인트 공증은 필요없고 특성 풀렸다 좋아 볼까 물방마방 증가 730% 미만이 되면은 보호막을 얻어 16을 따오라는거지 지금 지구력을 빼 그럼 12 6포인트를 치명타 방어 치명타 맞는일도 없잖아 지구력 증가 아야 최고다 그렇지 이 정도? 아 이제 나 좀 해방해주면 안되나? 아 죽하면 더가면 돼? 아 좋아좋아 그지가 오우 예스 가능하냐? 아 야 필요한거 다 따왔다 이제 좋아아 아 한마리만 좋아아 아 진짜 이거는 좀 역겨운데? 와아 이번엔 또 미친듯이 들어가네 게이트볼 와아 뭔가 풀렸어 와아 데미지가 안풀린거는 조금 거시기한데 뭔가 좋은게 풀린거겠지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공통을 마오빵을 낮추는걸 그냥 다 무시해버리면 아예 아야야 웃기지마 와아 너 7억 5천이었니? 어쩐지 역겹더라 자극상 한게 무조건 해야겠다 이제 재생 부족해서 아 받는 피해진가구나 이거 됐고 이거랑 때려봐 아 와 240 그대로 바뀌네 난수 저희들 더 들어갔어 오히려 미친나 단죄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와 너무 좋다 이제 얼음 폭발만 쓰면 돼 와아 겁나 세다 너 방어할래? 때릴래? 수비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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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여줘라 얼음 관통의 힘을 천 들어가겠다 거의 난소까지 하면은 너는 방어나 해 다음코 수확쓰네 우와 너 그래도 방어해야지 그래도 못버티지 아 벗 20 아 미친놈 때려 와 이제 무서울게 없다 진정한 얼창맨이야 얼음으로 그냥 다 꼬치를 만들어버리는거야 혼자 왔니? 아 불법이야? 나보다 레벨 낮다 이제 내가 더 고렙이다 랩직루 각이다 와우 어썸하쥬 지팡이는 불지팡이 같은데 명백하게 명백하게 염고 아 버틸만 하죠 야 연소가 들어갔어 아 아 광역방어 했어야 했는데 아 됐어 잘했네 이번에 잡을거니까 한번에 얼폭 수비해 다음에 때리면 잡죠 법사로 그렇지 게이트볼 게이트볼 이게 얼법인가? 너 이리와 이리와 어디서 도망을 갈라 그래 왜 저 밑에 있는건 뭐야 저건 뭐야 무언가 무언가 시작될라 그런다 저 건너편에 아 일로와서 상자 먹으라고? 상자는 주면 감사히 먹지 아 아 뭐야 찌꺼... 찌끄래기는 죽여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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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아 아 아 아 와 잘 떴다 너무 잘 뜬다 제대로다 강해지고 있다 심지어 아 보스만 사주면 되는데 이 보스 어딨냐 저건 뭐야 아 안 됐어 필요없어 뭔지 몰라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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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렇게 가서 갔다 오라는 뜻이야? 미쳤네 진짜 아 아 저거 어떻게 가냐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 저거라면 완전 돌려서 올라와 버리고 뭐 아래 있는 거 활용하라거나 뭐 그런 뜻인가? 한 번 더 돌려봐 완전 다른 방향으로는 안 돼? 한 바퀴로가 아니라 그냥 자 차차차차차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액체적인 길이 아니네 저 뭐야 축회를 제작한다 축회를 제작한다 어 보스전이다 뭐야? 뭐 할 거 없니? 뭐 할 거 없니? 워리어스의 워리어스! 들으세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 마스터! 마스터! 오오오오! 내 좋아하는 해골이구만! 저기요? 아 뭐야? 환수랑 싸워야 돼? 우리가 압도할 것이다 아 뭐 쓸까? 일단 이건 쓰고 촉숨을 해야죠 미쳤냐? 데미지 뭐냐? 왜그래? 그러지마 이게 뭔데? 죽지 않는데 언제까지? 세 턴 동안? 그딴 능력이 다 있니? 역겨운 놈아? 딸피는 만들어두자 그래도 네 패스 힘줄 잘라놔! 뭐하는거야? 불이 좀 위험한데? 강력 쓰는 것 같은... 아 뭐야 저 화염의 파도 저거 거슬린다 일단은 방어해놔 그럼 좋아 아직도 안 끝났냐 이거? 아... 더럽게 오래가네 공력 감소에 신속 감소까지 했고 분쇄 걸고 너는 화상 치료 와 딱 좋게 나오는데 버스트까지 딱 깔끔한 조합이다 불경한 일격 아 고 말은... 아 너무 안 돌아오는데 우리 턴? 아 저 저거 다른 놈이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좋아 표식 가르기 일단은 세척해주고 아 나 채워줘야 되는데 가봐 됐어 아 뭐야 저거 가르기 안 풀렸네? 비전력 모든 학원을 강화하면 이 액션동안 공격력 신성 치명타일... 어우 야 이거 뭐야 이런 강력한 게? 도발해 일단은 도발해야 돼 도발해 일단은 도발해야 돼 좋아 좋아 확 주척해 예스 뭐야 이번엔 또 리필했냐? 아 그만하자 뒤집으십니?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 해야된다 아 마다가 너무 비긴 하는데 빨리 턴을 돌려야 되니까 가루 폭발 좋아 아 좋다 이거 얼창 좋아 감소 아 진짜 빠르다 와 데미지 이게 데미지 그렇지 마나 이제 팍팍 쏴야겠다 도발 한 번 더 해 얼창 타임이야 얼창 타임이야 도발했지 애웅주 해 탱커 죽어도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는다 혹시 모르니까 이상한 짓 할지 모르니까 사기 칠지 모르니까 한 턴 남았어? 그래도 얼창 막아 다음은 비폭이다 말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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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좋아 아 니 따까리 죽었고 턴이 좀 남는구나 니가 수비 아직 돼있네 아 이제 부족하다 정화의 비 아 정화의 비가 강력이었어? 강력이라고 안 써 있잖아 아 진작에 쓸걸 아 뭐야 강력이었어? 그러면은 버스트 쓸 필요도 없었네 그러면은 버스트 쓸 필요도 없었네 어 400개음씩 랩 징도 했구요 뭐야 오오 오오 데스트로의 권력은 저게 다가야? 그 올해의 년은 잘못된다 아 뭐야 잘못된다? 데스트로는 처음에 이 시간에 우리의 년이 지났고 이 모든 아이아몬드에서 이 시간에 베르스는 베르스에게 돌아가자고 그리고 악마가 자유를 얻은 거야 베르스는 절대 돌아가지 않았고 덕분에 악마에게 저주를 받았다 노메임은 약해졌어 그녀의 전쟁이 당신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인의 부재를 이용한 거야 대스트로는 우리를 열로 끌어들인 거지 스트로몬트 방어 요새 베르스의 가장 강작한 장군 중 하나였어 바그스 그루엔 스트로라 데스트로가 바그스를 원해 스트로몬트로 가자 바그스가 풀내서는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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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상자 오케이 아 이 땅 아 씨 데미지 좀 봐 가자 돌아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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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께서 죽음을 면하 면하? 니가 때리고 버스터 쓰면 딱 깔끔하게 슉 잡겠다 야 아 아랫놈 때렸어야 되는데 3레벨 차이야 버스터 힘을 보여줘 와 너 겁나 튼튼하다 타도네 아 담궈서 써야 되는데 야 불타는 마읍사 그렇게 잡았는데 안 나왔어? 해방이? 또 승리를 거뒀군 슬슬 안 끊으면 업로드를 못하겠는데? 탁 잉크 생각도 오래 걸려서 아예 그냥 절로 가야되네 이제는 밑으로 갈땐 가더라도 잠은 자야죠 말 걸지마 쓸데없는 얘기하지마 연애하지마 연애하지마 아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없구만 과충전포 아니 왜 너 법사건 안파냐? 이해가 안 된다 법사 추뎀 200 올라가 21 적중식 기전시킵니다? 와... 고급지식 책은 뭐니? 현재 파티의 영웅들은 특성 포인트를 하나 얻습니다 이것 다 되게 싸다 두 개 사자 아니요 아... 야... 왜 그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번에 책으로도 못 먹었는데 잘 됐어 남녀 2포인트 줄게 없네? 에너지 보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회피 확률 야 너 진짜 방어력 엄청 올라간다 지구력을 빼고 넣어볼까? 보호막을? 뭐 어때? 어차피 체력은 고정으로 회복되는데 너도 3포인트 남았네 좋아 이걸로 가자 아유 깔끔하다 다음에 하죠 오늘 못 볼 줄 몰랐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참 남았나 보네요 골을 보니까 어디로 가는구나 이제 여기 있겠고 여기 봤고 여기랑 여기 가나 보다 여기서 이제 베르스가 있겠지? 여기 장군을 잡고 와 엄청 남았네 레벨업도 엄청 해야 될 거 아냐? 이번 던전에서 내가 던전 20일까지 나왔었는데 24, 25 나오는 거 아냐? 와 끔찍한 게임이네요 다음에 이어서 가죠 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